어머니에게는 때때로 남자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귀가 크고 얼굴이 창백한 사람이 찾아왔고 어떤 때는 불구스레한 얼굴에 공연이 큰 소리를 치는 불량기 있어 보이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들은 반드시 혼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작품은 빙점의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의 또 다른 작품, 처마 밑에 작은 새입니다. 이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의 말을 먼저 들려드리고 작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구성은 하만어 귀요미라는 23살의 여성이 목사님 앞으로 쓴 신앙 고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구원 받았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써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원고지에 몇 장 정도 써서 제출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긴 고백문을 제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그런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도 원고지 120몇 정도의 분량으로 긴 편지를 써서 보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 집에는 가출하여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왔어요. 하고 말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성서에는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저는 아버지한테 옵술 짓을 당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가장 고민할까요? 나는 아버지한테 강간당한 그 여성을 만나고부터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팔아서 생활해 가고 있는 예는 나의 요양 시절에만도 새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뼈에 사무친 고백이 내 가슴 속에 맺힌 채 오래도록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 이 작품이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뿌리 깊은 미움과 슬픔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가를 하나의 과제로 삼아 이 작품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무한히 넓고도 깊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처마 밑에 작은 새 삐우라 아야꼬 서장 선생님 선생님은 들꽃들이 달빛에 젖은 듯이 빛나고 있는 밤길을 혼자서 거닐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따금 혼자서 거닐곤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그 넓다란 들판을 걷는답니다. 달빛에 촉촉히 젖어있는 들길을 거닐고 있노라면 마음속까지 젖어서 저 자신으로서도 의외일 정도로 온화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쓸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발소리만이 타박타박 들려오고 그럴 때 저는 저 자신도 달빛으로 촉촉히 젖는 것 같은 기분이 되어 달을 올려다봅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쓸쓸한 기분이 될 때가 두렵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제 마음의 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례차례로 닫혀져 갔던 몇 가지 달갑지 않은 추억이 어느 틈에인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에는 이를 악물고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냈던 일들이 달빛에 젖은 들길에 와서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그 달갑지 않은 추억들을 상기에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말입니다. 복사님이신 선생님께 그리고 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원고지 육매 정도로 정리해서 가져와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원고지 육매로도 충분히 요약될 수 있는 삶이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선생님 저는 다음 달 그러니까 7월이 되면 23살이 됩니다. 선생님은 제 이름 하마노 귀요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저는 제 이름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붙여준 부모님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저 같으면 자기 자식에게 깨끗하다든가 아름답다든가 하는 글자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아름다운 처녀를 하더라도 혹은 그 반대라 하더라도 아름답다고 하는 글자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니 아름답다는 글자뿐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맑고 깨끗하다는 글자가 두려운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그러한 제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은 깨끗하다든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과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귀요미라는 이름의 창피함을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아 저는 지금 부모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으나 아버지가 남겨주었다는 집은 한 채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금년에 마흔세 살이 됩니다. 선생님도 한번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피부가 희고 풍만한 몸집의 어머니는 사람들로부터 잘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눈은 언제나 불타고 있는 듯하고 약간 핏발이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남자를 끄는 매력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항상 떠들썩하고 밝게 웃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결코 재미있는 사람도 마음을 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너댓살 무렵부터 저는 어머니가 어딘가 다른 집 어머니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때때로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한 사람이 찾아왔고 어떤 때는 불구스레한 얼굴에 공연이 큰 소리를 치는 불량기 있어 보이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5,6명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들은 반드시 혼자서 왔습니다.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귀요미 착하지 엄마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밖에서 놀다 오렴 알았지 하며 동전 한 잎을 제 손에 지어주곤 했습니다. 남자가 찾아오는 날은 아침부터 어머니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 마루 쪽에 문을 열어놓고 진공청소기로 부산하게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걸핏하면 하루종일 요를 깔아놓고 있는 어머니가 그날만은 다른 사람처럼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입는 옷도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커다란 무늬에 원피스를 즐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향해 앉아 오랫동안 화장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오전에 오는 적도 있었고 오후에 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밤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 손님과 교대로 저는 동전 한 잎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밖에서 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몇 시까지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도 조금 더 즐겁지가 않은 법입니다. 친구와 숨바꼭질을 해도 모래 장난을 해도 왠지 모르게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왜 그렇게 자주 목이 마르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도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동전 한 잎과 바꾸어 다른 아이들은 맛본 일이 없는 죽어버리고 싶은 외로움과 쓰라림을 수도 없이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딱 한 번 배가 몹시 아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때 저의 어머니는 얼마나 무서운 얼굴을 했었는지 선생님은 결코 모를 것입니다. 가운으로 온몸을 휘감은 채 현관문을 연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저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 어머니는 제게 심한 매질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를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배가 아프고 목이 말라도 저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옆집 아줌마에게로 갔습니다. 아줌마 배가 아파요. 제가 문간에 서서 쭈뼛거리고 있으면 옆집 아주머니는 쯧쯧 불쌍한 것 어서 들어오너라 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 아주머니에게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지만 모두 집을 떠나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라도 제가 처음 화장실을 빌리러 뛰어들어 갔을 때는 너의 집으로 가지 왜 그러니 하고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말없이 고개만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정을 알게 된 아주머니는 오늘은 어떤 사람이 와 있니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주머니는 알지 못 했습니다. 제 일 장 눈물로 쓴 편지 그때는 아마도 제가 다섯 살 나던 해 6월 초 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아사이가와는 축제 기간으로 우리 집 앞길에도 꽃 우산이 높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떠들썩한 축제날이 되어도 어머니는 저를 혼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날은 맑게 개인 날로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때 제가 올려다본 하늘은 파란색 이었는데 거기에는 뭉게 구름이 한두 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구름은 아빠 구름이겠지 그리고 그보다 작은 구름은 엄마 구름이고 꽁무니에 매달려있는 자그마한 것은 아기 구름일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구름은 모두 흩어져 여러 갈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구름이 흩어져 버린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단밑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막대기를 주어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는 곧 내 또래의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리는 여자아이는 언제나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있었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축제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저도 축제마당에 가서 연극이며 서커스 그리고 갖가지 물건들이 그득 그득 쌓여있는 좌판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남자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땅에 그린 여자아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에 달려있는 리본과 그 아이의 엄마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운 그 자리에 다시 여자아이를 그렸습니다. 그렸다 다시 지우고 또 다시 그리고 하기를 여러 번 한 동안 저는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가 제 곁에 와 있는 것도 무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림을 잘 그리는 구나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웬 부인이 인자한 미소로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귀요미지? 그것은 내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인은 허리를 굽히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나 그 손길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인에게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차림새라든가 행동거지가 어머니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좀 더 고생하십시오. 좀 더 고생하고 우아하다고나 할까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안 계셔요. 저는 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겠니? 누가 와서 물어도 엄마는 집에 없다고 해야 해. 어머니는 저를 밖으로 내보낼 때면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타고 오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그것은 서툰 거짓말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놀고 있었구나. 귀요미, 아줌마랑 좀 걸어보지 않으련? 부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따위의 지혜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분은 어린아이인 제가 보기에도 훌륭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랏빛의 무늬 없는 기모노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쩌면 작은 무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분은 어린 저를 금방이라도 폭 감싸줄 듯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셔요? 제가 묻자 그분은 언뜻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음, 아줌마는 사뽀루에서 왔단다? 하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뽀루에서 왔다고 했지만 저로서는 사뽀루가 어디에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으나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래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남자 손님 때문에 항상 집에서 내쫓기는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눈치가 빨랐던 것입니다. 저와 아줌마는 시내를 벗어나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초여름에 녹음이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요미, 넌 여기에 자주 오니? 평평한 풀밭 위에 조용히 앉으며 그분이 물었습니다. 예, 심심할 때면 이따금 와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여 갈 곳이 없을 때면 저는 곧잘 그 들판으로 달려가곤 했던 것입니다. 쯧쯧 불쌍한 것 그분은 갑자기 저를 꽉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으나 잠자코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처마 밑에 작은 새까지 언제나 다정하게 지켜주시네 작은 것에게도 자비를 내려주시네 그것은 참으로 듣기에 좋은 노래였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찬송가였습니다. 바로 어린이 찬송가 15번이었습니다. 기오미 아줌마가 좋은 노래를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볼래? 지금 아줌마가 부른 노래 말이에요? 그렇단다. 좋아요. 저는 정말로 그분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귀여워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저를 끌어안으며 귀요미는 엄마 딸이야 엄마의 귀여운 딸이야 하고 뺨을 비워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나 유부초밥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는 하고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듯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저를 노려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은 남자 손님이 찾아오면 저 따위는 전혀 생각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눈이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또 속눈썹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전 친구네 집을 기웃거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몇 번 따라서 하다 보니 저도 그 노래에 익숙해졌습니다. 선물은 가져오지 못했어. 그 대신 이 노래가 아줌마의 선물이란다. 귀요미가 심심할 때면 여기에 와서 이 노래를 불러보렴.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야.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그만 가봐야 되겠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얀 핸드박에서 천엔짜리 지폐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얀 화장지에 곱게 싸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축제날에 용돈이란다.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천엔짜리에 빳빳한 지폐는 누구한테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집에 온 엄마의 남자 손님이 저에게 천엔을 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린애에게 천엔씩이나 주다니 버릇이 나빠져요 하며 그 돈을 덥석 채워가 버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귀요미 안녕 우리 언제 다시 만나자 그분은 몇 번씩이나 뒤를 돌아다보며 들길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안녕 아줌마 그분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시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지를 펼쳐서 그 돈을 꺼내 펄럭이면서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우리 집을 향해 꺾어지는 모퉁이에 생각해냈습니다. 스지코 이것 봐라 그것은 바로 너도 기존 주고바라 하는 속셈 예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보다 두 살이 우이인 스지코는 너 그거 어디서 주었니 하고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줍다니 아니야 어떤 멋쟁이 아줌마가 준 거야 흠 모르는 아줌마가 어떻게 천엔씩이나 주니 스지코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끝내는 그것이 가게집에서 훔친 것이 분명하다고 우겨댔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줌마가 줬어 그러나 스지코는 저의 집에까지 쫓아와서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아줌마 귀요미가 가게에서 천엔을 훔쳤어요 남자 손님은 돌아갔는지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뛰어나온 어머니는 제 손에 천엔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자 너 정말? 하고 제 뺨을 힘껏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훔친 게 아니야 어떤 아줌마가 줬어 저는 울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제가 돈을 훔쳤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아줌마라니 그게 누구야?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 천엔식이나 줄리가 있니? 정말이야 엄마 그 아줌마는 사뽀래에서 왔다고 했어. 그러나 선생님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벌써 18년 전의 일로 1966년 그러니까 소아 41년의 일입니다. 당시 천에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당시 어머니가 저를 믿지 않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까지 저는 도둑질이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남의 돈을 가져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젠가 저는 길바닥에서 10엔짜리 동전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즉시 파출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에서는 늘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여러분 길에서 남의 물건이나 돈을 줍게 되면 얼른 파출소에 갖다 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10엔짜리 동전을 꼭 지고 파출소까지 뛰어갔던 것입니다. 젊은 순경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는 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그 동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동전이 어디로 갔을지 궁금하군요. 그러나 그때 제게는 장한 일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참 착하구나. 순경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매우 기뻤던 것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도 파출소에 갖다 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제가 어떻게 남의 돈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제 말보다 쓰지꼬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도둑질을 했다는 말을 남에게서 듣자 거기에 더 화가 났던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서 천엔을 빼앗고는 저를 끌고 근처에 있는 문제의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라고는 근처에 그 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용자파를 팔고 있는 그 가게에는 빵 아이스크림 사탕 껌 공책 색종이 연필 등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그 집에 무엇인가를 사러 가곤 했습니다. 우리 기우미가 이걸 집어온 모양인데 아이가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천엔을 내밀며 사과하자 가게집 주인 여자는 약간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이들이 한 짓이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안심했어요. 어떤 손님이 여기에 분명히 천엔을 놓았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축제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하고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황홀하게 했던 그 천엔짜리 집회는 아주 손쉽게 가게 주인 여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인 여자가 두꺼비 등판 같은 손으로 금전 출락기의 단추를 누르자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벌컥 열리고 나의 소중한 천에는 그 상자 속으로 냉큼 들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른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이해심이 없고 또 정직하지도 못할까 하는 깊은 혐오감을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그 가게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금전 출락기에 땡 하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어른들은 무조건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며 어른들의 말만 잘 들으면 잘못되는 일이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어머니와 양심을 속이며 남의 돈을 자기의 금전 출락기에 집어넣는 가게 주인 여자의 모습은 제게는 몹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가게의 주인 여자는 왜 천엔을 자기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왜 저를 보고 오늘은 널 보지 못했는데 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몇 시쯤에 왔었지? 라든가 무엇을 샀지? 가게에 누가 있었지? 하고 물어주어도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천엔을 훔친 아이로 친구들과 어른들한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줌마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용서를 빌어라. 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니야 난 훔치지 않았어 훔치지 않았단 말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속에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내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나 이런 고집쟁이 같으니라고 수직고를 의시해서 몇몇 아이들이 유리창을 통해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두세요. 귀요미는 아직 어리니까요.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 걸 거예요. 그렇지 귀요미 그런 짓은 다시는 안 하겠지 주인 여자는 가소롭게도 제 머리를 쓰다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서며 주인 여자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저를 집 한쪽에 딸려있는 헛간에 집어넣었습니다. 너처럼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른 아이는 처음 보겠구나. 그런 아이는 엄마의 딸이 아니야. 용서를 빌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즐거운 축제날이 제게는 슬픈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스직구를 미워했습니다. 가게 주인인 여자도 우리 어머니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천연을 준 그 다정한 아줌마만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제게 져서 저를 헛간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지독한 아이로구나 하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저는 난 돈을 훔치지 않았단 말이야 하고 반복해 항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코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제가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쫓아와 놀려댔습니다. 도둑놈이 있으니까 조심해 맨 앞에서 떠들어대는 아이는 물론 스지코였습니다. 귀요미는 도둑놈 다른 아이들도 스지코를 따라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비난을 받아야 하는 쓰라림이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섯 살의 어린 나이로 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절망적이고 어두운 매일매일 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갔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 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에게 남자손님이 찾아오면 전 언제나처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도 어머니는 태연하게 저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가 친구네 집으로 놀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세계가 뜻밖에도 잔혹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놀려대는 것이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가 되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없이 집을 나섰을 뿐이지요.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널따란 들판으로 가고 싶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옆집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절 집안에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요미 아줌마는 잠시 후에 외출을 해야 한단다. 다른 집에 가보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정과 달리 여간 쌀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다섯 살이 아니고 열다섯 살쯤 되었더라면 그 아주머니가 저를 꺼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 자신의 결백을 당당히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줌마도 제가 남의 돈을 훔쳤다고 믿으시나요 아줌마 잘 들으세요 그 돈은 분명히 어떤 아줌마에게서 받은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분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저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로 주고 축제날 용돈으로 천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섯 살의 어린 여자아이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애출하는 것으로만 알 뿐이었지요. 저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듯한 쓸쓸함을 느끼며 아주머니의 집에서 비가 내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터벅 터벅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왔으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처럼 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며 매질을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를 비를 맞아서인지 으슬으슬 춥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생각다 못해 지난번 감금당했던 그 헛간으로 갔습니다. 집더미 위에 앉으니 제법 아늑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아줌마는 심심할 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나 심심한 것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래 부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비좁은 헛간 안에 꼼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당에는 아직도 자동차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 손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한 저는 별 생각 없이 뒷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슬며시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잠겨있을 줄로 알았던 문이 뜻밖에도 소리 없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은 부엌으로 통해 있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장진문을 사이에 두고 거실과 안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장진문이 조금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심결의 그 틈새로 방안을 들여다본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구태여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아직 어린 저로서는 그것이 어떠한 행위인지 알 길이 없었으나 어린 마음에도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는 생각이 죄책감으로 남아 그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와 같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어른들로부터 의심에 찬 눈총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어머니가 낯선 사내와 뒤엉켜있는 그 무서운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꼼짝없이 도둑 두 명을 뒤집어쓰게 된 이후 저는 언제나 혼자서 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서 놀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루의 시간이 어처구니 없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을 땐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러나 혼자서 놀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혼자서 놀 때는 호수의 밑바닥이라도 던져진 것 같은 푹 가라앉은 쓸쓸함이 파고들지요. 누구와도 얘기를 하지 않는 언어가 없는 생활 그것은 무성 영화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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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논 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불안에 휩쓸려 들어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저를 놀리기 위해 불쑥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말 입니다. 제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귀요미는 도둑놈이야. 이 놀림은 제게는 크나큰 치욕이었으나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재미였습니다. 아이들은 나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환희를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틈에인가 절 괴롭히기 위한 한 가지 놀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 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를 할 때만 아이들은 저를 부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스지코는 언제나 그 친구들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놀이가 시작되면 형사역을 맡는 아이가 정해지고 도둑을 맞은 사람역과 도둑놈이 각각 정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늘 도둑놈 역을 맡게 마련이었어요. 귀요미가 도둑을 해야 돼 그래 맞아 제일 잘할 거야. 아이들은 언제나 도둑놈 역으로 저를 지목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이 빠른 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국민학교 1, 2학년인 사내 아이들이 저를 쫓아와서 묶어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저를 도우러 역할을 맡은 아이도 있었지만 손을 묶이는 것이 차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놀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했었죠. 그러나 저 혼자만이 언제나 도둑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저는 그들과 놀기를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러 와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아이들은 또 다른 놀이를 생각해내고는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놀이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고지 듣고 다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혼자 노는 데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이들 중에 처음 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스지코는 그 아이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스지코의 어머니는 후처로서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올 때 스지코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스지코의 의붓아버지의 전처의 아들로 사뽀류의 할아버지 집에 맡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몇 년인가 만에 아사이가와의 아버지 집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그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동작도 시원시원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괴놀이를 하자 범인은 기오미 내가 해 모두가 손바닥을 치며 좋아 좋아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때 스지코의 오빠인 아키라가 나서며 여자에게 범인이라고 말도 안 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투에서는 어떤 우염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좀 더 성장하고 나서 느낀 것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모두를 위압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통솔력이 있다고나 할까요. 스지코가 1학년 아키라가 2학년 이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3학년이 없었으므로 아키라는 두목격이 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키라 이 계집애는 가게에서 천혜식이나 훔쳤어. 그러니까 어떤 범인이 되어도 괜찮아. 아키라와 같은 2학년 아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오빠 귀요미는 언제나 도둑 넘력을 맡아왔어. 스지코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아키라는 정말이니? 하고 어른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어떤 아줌마가 준 거야. 그런데 스지코가 그 돈 어디서 주었지? 하고 물었어. 모르는 아줌마가 주었다고 했더니 스지코는 내가 훔쳤다고 우겨댔어.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저는 인정에 굶주려 있었던 가 봅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이니까 틀림없어.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야. 아키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저의 무죄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요미는 도둑이야. 안 그러니? 스지코가 아이들을 둘러보며 동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조하고 나서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둑이라는 증거가 있니? 얘가 도둑하는 걸 내가 봤어? 스지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얘들아 귀요미가 도둑질하는 걸 봤니? 모두들 잠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짐작하셨을 테지만 그때부터 저에게는 즐거운 여름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이니까 틀림없어 이 아이는 도둑놈이 아니야. 아키라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가슴속 밑바닥에 스며들어 그것이 제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지요. 선생님 어린아이 마음에도 밑바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슬픔이나 이해받을 수 없는 괴로움이 가라앉아있는 마음속에 밑바닥 말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흔히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생활이 너무 복잡해서 아이들의 마음 따위를 헤아려 볼 여유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아이들의 마음속 입바닥에도 무엇인가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어른이 많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왜 저렇게도 말이 많을까 하고요. 이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한 다음 어머니의 친구가 돌아가면 어머니는 벌써 다음에 온 손님에게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며 비밀이라고 한 얘기를 몽땅 털어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는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보다 좀 더 그럴듯하고 재미있게 혹은 끔찍스럽게 과장되어지게 마련이죠. 어린 저에게도 그런 어머니의 태도나 이야기는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어린아이를 망정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나은 것은 아닐는지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린아이의 가슴속에도 제법 마음이라는 것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아니라고 말해준 아키라의 말은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밑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슬픔이 열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키라는 그 후 일주일 가량 스지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는 어느 날 도련히 사뽀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스지코가 아키가 오빠가 온 후로는 엄마가 매일 짜증을 부렸어. 그때마다 아빠와 엄마는 자주 싸우고 그래서 아빠가 오빠를 사뽀르로 데려다 준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사뽀르로 돌아갔다고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먹구름 속으로 숨어버린 것 같은 암울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뽀르는 어디에 있는 곳일까 그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사이가와에서 불과 두 시간 거리에 사뽀르가 있다는 것을 알턱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인 저에게는 아사이가와를 벗어나면 어느 곳이든 멀고 낯설게 마련이었지요. 그때부터 사뽀르는 특별한 곳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래를 가르쳐주고 천인을 준 아줌마도 제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사뽀르에서 왔다고 했었죠. 게다가 제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준 아키라까지 사뽀르에 살고 있다니 어떻게 제가 그곳을 특별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키라가 떠나자 스지코와 다른 아이들은 저를 못살게 구는 이래 다시금 열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지코가 부르러 오면 저는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기요미 왜 놀러 나가지 않니 아이들이 널 부르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기요미 너 좀 이상하구나 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어린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도리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남자 손님이 없는 날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손님이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가 헛간에 숨어있으면 스지코와 아이들이 형사처럼 기웃거리다 저를 찾아내고는 여기 있다 범인이 여기 숨어있어 어서 빨리 경찰서로 끌고 가자 하고 아예 재인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들판으로 나가 덤불 속에 들어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앉아 아줌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자그마한 평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절 찾아낸 때문이죠. 그때 저는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스지코와 다른 아이들은 국민학생 이었습니다. 긴 여름방학 동안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매미나 메뚜기를 잡기도 하고 개울로 수영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에서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놀이는 저를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일러 천사라 했나요? 제가 성장한 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는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빨리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에게 방학이라는 것을 주는지 학교가 원망스럽게 까지 했습니다. 여름방학의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서 놀 곳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니던 중 드디어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어린아이들이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강가의 자갈 채취장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덤프트럭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의 뱀 대가리 같은 것이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강바닥에 자갈을 긁어올려 덤프트럭에 쏟아붓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덤프트럭 같은 커다란 차가 드나드는 것도 위험하고 자갈을 파낸 뒤에 물웅덩이도 위험했습니다. 그 물웅덩이에서는 작년 이래 벌써 두 명의 어린아이가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어른아이는 근처에 얼신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두귀로 올라가서 노란 포크레인의 불안스러운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조그만 메뚜기가 제 치마 위로 냉큼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잡으려고 손을 높이 들면 벌써 저만큼 도망쳐 버렸습니다. 두 가래 쪽에서는 두 마리의 흰나비가 서로 뒤엉켜서 이리저리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인부아저씨들의 머리와 뒤섞여 기묘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나비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 없이 서로 어울려 놀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때 제게는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게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 놀리지 않는 친구 말이야. 아키라가 아직 여기에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쓸쓸하기는 했지만 혼자서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차라리 행복이었습니다. 낯선 고양이가 다가와 제 몸을 의지하여 잠이라도 들 때면 저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자갈 채취장에 재미를 붙인 저는 어머니의 남자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거기에 가곤 했습니다. 아직도 여름방학이 끝나지 않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구에 올라가보니 그날은 인부 아저씨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크레인도 움직이지 않았고 덤프트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은 복명절 산소에 성묘를 가는 날 이어서 자갈 채취 작업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인부 아저씨들이 무서워 한 번도 내려가보지 못했던 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강가에는 군데군데 커다란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던 바로 그 물 웅덩이였습니다. 무슨 일에든 대범한 우리 어머니도 물 웅덩이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귀요미 강가에 자갈 채취장에는 절대 가지 말아라 아이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가서는 안 돼 거기 있는 웅덩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여도 굉장히 깊단다. 작년에도 거기서 어린아이가 둘이나 빠져 죽었단다. 그래서 저는 물 웅덩이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깨끗했습니다. 기슬개 바로 옆에 조그만 개울이 있고 거기에는 발목이 잠길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강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에게 얘기는 듣고 있었지만 한여름에 태양이 반짝이는 그 개울은 조금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울의 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뜻밖에도 스지코가 강 기슬개 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스지코는 축제 때나 명절에 입는 화려한 분위의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도둑이라고 말하던 그때 입고 있던 바로 그 원피스 였습니다. 스지코는 기어이 저의 이 작은 보금자리마저 집 밟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저는 스지코를 향한 불같은 증오심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스지코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죽음이라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스지코가 없어져 버렸으면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스지코를 피할 요량으로 스지코와 반대 방향이 되는 둑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강가에는 커다란 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원숭이처럼 가볍고 날쌓게 건너 밟으면서 뛰었습니다. 잠깐만 기요미 기다려 스지코의 커다란 목소리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놀라운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저를 향해 달려오던 스지코가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물 웅덩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스지코는 저를 쫓아오는데 급급한 나머지 발밑에 물 웅덩이를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지코 저는 앞뒤 생각없이 스지코가 빠진 웅덩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지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는 둥그런 파문만이 넓게 퍼져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거기에 저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는 스물세 살이 된 지금도 그런 일이 다시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누군가 어른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나 모두들 성묘를 가서인지 낚시를 하러 온 어른들도 헤엄을 치는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두귀로 뛰어올라 들판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저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 번인가 넘어졌지만 전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지코가 죽었다 스지코가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든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공포는 스지코가 죽은 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또다시 제가 죄를 덮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지요. 저는 그때 천연 사건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도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우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스지코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으니 그 때문에 스지코가 죽은 것 같은 생각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왜 자갈 채취장에 갔었지? 엄마가 그만큼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하고 물을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스지코가 죽은 것은 물론 자갈 채취장에 갔던 일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자갈 채취장에는 간 적도 없어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스지코의 죽음은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스지코가 제멋대로 쫓아오다가 혼자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은 것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무슨 날이 이렇게 덥지? 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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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요?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주머니는 해란판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딱하기도 하지. 어린 것이 이런 데서 쭈그리고 자다니 기어미에게 좀 더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어때요? 옆집 아주머니는 노골적으로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으므로 그런 핀잔도 별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자코 미소를 지으며 산소에는 다녀오셨어요? 하고 말했으나 아주머니는 대꾸도 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꺼내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산소에 찾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어머니에게서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산소에 가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산소는 커녕 우리 집에는 불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스지코가 혹시 여기 놀러오지 않았어요? 현관 쪽에서 스지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활짝 열어놓은 현관으로부터 서늘한 저녁바람이 불어와 거실문에 쳐져있는 레이스 커튼이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현관 쪽으로 나온 어머니는 대개 스지코가 우리 집에 놀러올 톡이 없잖아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억척스러운 스지코 어머니가 그런 홀대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스지코가 침나절에 집을 나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를 않아서요. 기요미 우리 스지코 못 봤니? 어머니의 몸 뒤에 숨 듯이 하고 고개만 조금 내밀고 있던 저에게 스지코의 어머니는 매달리듯이 물었습니다. 못 봤어요. 저는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지코는 그 물 웅덩이 속에 빠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때 저는 진짜로 스지코가 죽었는지 그것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난 때문 이었을 까요? 하여튼 모든 일이 꿈속의 일처럼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스지코가 물 웅덩이 속으로 사라진 것을 꿈속에서 본 것 같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스지코의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한 시간 가량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동네 반장이 찾아왔습니다. 밤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기요미 오늘 스지코 보지 못했니? 아침이든 언제든 만난 일 없어? 저는 잠자코 고개를 옆으로 저었습니다. 아키라가 사뽀로로 돌아간 후 저는 전처럼 말이 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조금 더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장은 마르에 걸터 앉아 설마 유괴당한 것은 아니겠지? 하고 함께 온 남자에게인지 우리 어머니 게인지 말을 걸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우리 집 아이는 근래 스지코 집에서 부부싸움이 심해서 가출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던데 하면서 설마 아니 혼자서 사뽀로까지 간 것은 아닐 테고 하고 걱정스러운 것처럼 말했지만 어린 제가 보기에도 정말로 걱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밤이 깊도록 스지코 스지코 하고 스지코를 찾는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스지코의 시체를 찾아낸 것은 이튿날 날이 밝은 뒤였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진 것은 물론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갈 채취장이 여러 아이 잡는다며 날렸습니다. 자갈 채취장을 폐쇄하든가 해야지 안되겠어요. 이거 원 아이들 가진 사람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래요 그게 안되면 물 웅덩이라도 메꾸라고 해야겠어요. 스지코의 죽음은 그날 석간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신문에는 스지코가 빠져 죽은 웅덩이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알겠지 귀요미 절대로 강쪽으로는 가서는 안돼 잘못하다간 스지코처럼 너도 죽게 진단 말이야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 장소에 있는 꿈에라도 가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스지코가 그 웅덩이 속에서 손을 내밀고 저를 끌어딜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밤샘을 하는 날뿐만 아니라 장례 신날까지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스지코의 집에 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이웃에 사는 아이들 중에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스지코의 집에 간 아이도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스지코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스지코가 저를 놀리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아니 오히려 굉장한 인내력을 요구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절대로 거짓말 같지 않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노릇 이었습니다. 스지코의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였습니다. 제가 스지코가 없어진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뜻밖에도 스지코의 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지코의 어머니는 전과 달리 눈이 쑥 들어가고 뺨도 움푹 패인 무척 수척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런 스지코의 어머니 얼굴이 너무 안 되셨어요.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동정어린 위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지코의 어머니는 그 말에는 대꾸도 없이 현관에 우뚝 선 채 저를 뚫어져라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스지코 어머니 우리 귀요미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동정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가시가 돋혀있을 뿐이었습니다. 스지코의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니 스지코의 구두 한짝이 물 위에 떠있었다고 하던데 하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스지코가 발견된 것도 그 구두 한짝이 물 위에 떠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저도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지코의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귀요미 너도 갔었지? 순간 제 머릿속으로 겁을 주듯 뒤에서 소리치던 스지코의 목소리와 노란 원피스 자락을 펄럭이며 달려오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스지코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들을 모두 떨쳐버리듯 힘껏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하지마. 네가 들판 쪽에서 돌아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스지코의 어머니는 몹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게 누군데요? 우리 어머니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보았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이로군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무엇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말을 꺼냈을까? 스지코의 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다시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주 길을 잊어버린다고 하더군요. 방금 밥을 먹고 나서도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는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하는 그 할머니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걸핏하면 십이쪼로 말하곤 합니다. 그 할머니 혼자만 본 것이 아니고 며느리도 함께 보았대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죠? 어머니는 사뭇 도전적이었습니다. 스지코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대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똑바로 말을 해야 돼. 귀요미 내가 스지코를 물 엉덩이에 빠뜨렸지? 우리 스지코를 뒤에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스지코 어머니의 가슴을 때밀었습니다. 돌아가 썩 꺼지지 못해? 그따위 소리를 한 번만 더 짓거렸다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큰 소리가 나자 옆집 아주머니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들이유? 저의 어머니는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본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일을 순식간에 쏟아놓았습니다. 뭐라고? 그 노망난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보았다고? 귀요미가 들판에 돌아오는 것을 보았단 말이지? 아주머니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이렇게 대풀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쩐 일인지 있으기에 며느리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벌써 마흔 살이 넘어있었다. 와는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한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의 일이었지요.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날 옆집 아주머니는 강력하게 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놀랍기도 하고 약간 충격적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는 평소 저의 모녀를 은근히 경멸해 왔었으니까요. 그날의 귀요미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귀요미는 말이에요. 오전 내내 헛간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놀고 있었다구요. 그리고 헛간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강가에는 가며 들판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겠어요? 맞아요. 귀요미가 헛간에서 자는 걸 보고 아주머니가 절 나무라기까지 하셨지요. 더 이상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여겼음인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무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수? 이 더운 날에 어린 것을 집에서 쫓아내어 헛간에서 잠을 자게 하다니. 이렇게 하여 저는 그날 오전 내내 집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낙착이 되었습니다. 쓰지꾸의 어머니는 어두운 얼굴을 하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이 다 되어 두 사람의 순경 아저씨가 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불려와 앞서의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저의 무죄를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쓰지꾸 어머니는 제가 들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이 제가 강가에까지 갔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순경 아저씨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마루에 벗어놓았던 모자를 들어 주름을 펴면서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쓰지꾸를 좋아했었니? 쓰지꾸를 좋아하다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제일 싫어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쓰지꾸를 좋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럼 쓰지꾸가 죽으니까 어떠냐? 좋으냐? 아 어른들은 어쩌면 이리도 바보 같은 존재들일까요? 그들은 어떤 대답을 원했던 것일까요? 그토록 절 괴롭히던 쓰지꾸가 죽었는데 왜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네 쓰지꾸가 죽어서 좋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던 쓰지꾸의 어머니를 보았으니까요.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남자 손님이 오면 여전히 밖으로 내쫓겼으나 전처럼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쓰지꾸가 죽은 후로 아이들은 절 놀리지 않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여름방학도 끝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쓰지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가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쓰지꾸의 의붓아버지가 헤어진 전철을 잊지 못해서 자주 전화를 하고 아들인 아키라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해.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 집안이 엉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쓰지꾸의 의붓아버지가 혼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양반 틀림없이 다시 젊어질 거야. 제 2장 악마의 씨앗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집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틈엔가 어머니를 찾아오던 남자들의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 줄어들었다고 하기보다는 단 한 사람으로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는 중키에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머리칼을 항상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머니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29살 때였으니까 아마 40살은 넘었을 것입니다. 물론 처자가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아사이가와 근교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 새를 놓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나자키 무료 였습니다. 이 가나자키가 올 때 어머니는 전날의 많은 남자 손님들에게 처럼 어서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어색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꽤 오랫동안 그 말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몹시 즐거운 듯 어느 때보다도 생기있게 보였습니다. 가나자키는 우리 집에 오면 곧 파자마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면서 반드시 며칠을 묶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자키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제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때는 인형을 어떤 때는 고급 과자점에서 파는 과자를 그리고 어떤 때는 예쁜 옷까지도 사다 주었습니다. 이따금 세 사람이 함께 외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둘이서만 지내던 저로서는 세 사람이 외출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여간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기묘한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시내 음식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자 여자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귀여운 따님이시군요. 입모습이 아빠를 꼭 닮았네요. 식당에 종업원들이란 본래 별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그러자 가나자키는 좋아서 정말로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빠를 닮았다는 군 하면서 진짜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씁쓸한 기분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건너다 보니 어머니도 가나자키처럼 큰소리로 웃으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머니는 귀요미 집에 자주 오시는 아저씨 있지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렴 하고 저에게 당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왜 그렇게 불러야 하지? 저는 어머니를 비난하듯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긴 어머니는 잠시 당황해 하더니 그분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니까 하고 별로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앞에서 어린아이의 가슴속에도 저 깊은 곳에 밑바닥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때 어린 저의 가슴 밑바닥에는 틀림없이 아버지를 갖고 싶다는 열망이 줄곧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나자키를 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어처구니 없게도 어머니의 당부를 받은 바로 그날 저녁부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나자키는 그날 또 날이 어두운 뒤에야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내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가 우리 어머니에게 하얀 봉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돈이었을 테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무언가 좋은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가나자키가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제가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그에 대한 보답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서 방으로 들어왔을 때 였습니다. 저는 얼른 가나자키에게로 다가앉으면서 아버지 과일 드세요 하고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자키는 깜짝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큰소리로 웃으며 오 그래 그래 우리 착한 기우미 하고 저를 덥석 안아주었습니다. 아 선생님 저를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갖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 허상이나마 가슴속에 품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자키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후로 저는 그 쓰라린 밖으로 쫓겨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나자키가 그렇게 싫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소리로 고함을 치는 일도 없었고 깐죽깐죽 잔소리를 늘어놓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가나자키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자키가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지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날은 분명 9월 말에 일요일 저녁때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의 만화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나자키도 저와 함께 다담이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예식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저녁 준비를 하지 않고 빨래를 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화영화가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자 아나운서가 오늘은 사포르의 후나토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꽃꽂이 전문가인 후나토 노부마사씨와 역시 꽃꽂이 전문가이신 그의 여동생 후나토 사오리 시댁입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그 어나운서의 말을 그렇게 주의깊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을 뿐이지요. 저는 다른 만화영화를 보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뻗어와서 먼저의 채널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런 일은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만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을 전 지금 어떤 말로도 표현해 낼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복잡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자키를 쳐다보니 그 역시 표정이 굳어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언가 착잡한 마음들이 읽혀졌습니다. 저는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기모노 차림의 남자 한 사람과 같은 기노모 차림의 여성 두 사람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두 여자 중에 젊은 여자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잊을 내야 잊을 수 없는 얼굴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잊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학교 생활 때문이었는지 저는 그분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섯 살이었던 해 축제날에 찾아와 저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저에게 천엔이나 되는 큰돈을 준 분이었습니다. 그 일로 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던 가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스지코 아이들이 절 도둑놈이라고 놀려댈 때마다 저는 그 아줌마가 다시 찾아와 주었으면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그 아줌마야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얼굴로 화면만을 누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그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저는 얼른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보았으나 만화 영화는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개어놓았던 빨래를 다시 매만지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야 그 옛날 축제 때 나한테 천엔을 준 아줌마 말이야 천엔 어머니는 낮게 대내었습니다. 내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자키에게 말했습니다. 도둑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면 제 말을 듣는 상대가 가나자키든 누구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을 하지 않는다면 도둑의 누명을 벗을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아빠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요. 축제날 지금 텔레비전에 나왔던 아줌마가 이쪽 끝에 서있던 저는 텔레비전 화면에 한쪽 귀퉁이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저한테 천엔을 주었어요. 허 천엔을 가나자키가 어머니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여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지꾸라는 아이가 절더러 그 돈을 가게에서 훔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절 막 때렸어요. 수지꾼은 저쪽 골목 모퉁이 집에서 살던 아인데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랬었구나. 그때 전 정말 너무 억울해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바로 아까 그 아줌마가 준 돈이었는데. 말을 하다보니 갑자기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 목이 잠겨 왔습니다. 저런 아빠 아빤 절 믿으시죠? 그럼 믿고 말고 가나자키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는 엉겋결에 가나자키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정말로 기뻤던 것입니다. 가나자키는 평소 말이 없는 제가 스스로 얘기를 시작한 것에 약간 놀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의 목까지 끌어안는 일이란 좀 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러나 가나자키에게는 제가 도둑인지 아닌지 하는 따위의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선생님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 딜을 계속 써나가야 할지 쓰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해온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짓없는 표현으로 과장하거나 숨김이 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엇을 더 얘기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은 목사님이시니 당연히 저는 선생님께 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의무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불필요한 것일까요? 선생님은 결국 목사님일 뿐 하나님은 아닙니다. 신도의 죄를 고백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순 없지 않습니까?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주시는 게 고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쓰다만 원고는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깊숙이 넣어졌고 차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의 결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무리 험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간 시간 속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영혼의 시간 속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붙여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요. 어느 늦은 밤 결국 저는 조용히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원고 뭉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나름다로의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선생님 앞에 제 자신의 과거를 가능한한 정직하게 쓰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저의 제도 올바르게 그려지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디 저의 갈등을 이해해주시고 제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텔레비전에서 후나토 남매를 본 뒤 어머니와 가나자키는 다른 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내의 초밥집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세 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저는 아까부터 줄곧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까 텔레비전에 나왔던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 그 아줌마 나한테 천엔을 준 아줌마야. 음 그랬었니? 그 아줌마가 내게 천엔을 주었단 말이지? 어머니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런데 어째서 그때는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몇 번씩이나 모르는 아줌마에게 받았다고 말한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어머니는 몇 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너는 바보로구나 하고 태연하게 덧붙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미안하구나 라든가 내가 잘못했다 네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우울한 날들을 보내야 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밖으로 내쫓기에 바빴던 사람이니까요. 너는 바보로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크나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자신의 육친에 대해 그런 감정을 감는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불행인지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자키는 어머니와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바보라고 하면 쓰나 도둑 취급을 받았다니 어린 마음에 오죽 속이 상악겼어. 그렇지 귀요미 저는 가나자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나자키의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순간 저는 와악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울면 어떻게 빨리 그치지 못해? 어머니는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가나자키는 괜찮아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 하고 말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바로 인자한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가나자키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가나자키를 마음으로부터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하고 따르는 저를 가나자키도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주 책상다리를 한 위에 저를 올려놓고 양무릎을 시소처럼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빠의 시소라고 부르며 자꾸만 해달라고 졸라대곤 했습니다. 가나자키의 무릎에 앉아 저는 때때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저 마 밑에 작은 새 까지 다정하게 언제나 지켜주시네 아빠 이 노래도 그 아줌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응 어떤 아줌마 에이 그 아줌마 있잖아요 저한테 천엔을 준 아줌마 말이에요. 응 그랬었구나 아주 듣기 좋은데 아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죠? 글쎄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구나. 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커다란 어른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른들은 누구나 하나님이나 부처님과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라든가 부처님이 벌을 내리니까 바바를 흘리면 안 된다 라고 가끔 저에게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은 하나님이나 부처님과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나자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자키는 배를 잡고 웃으며 이봐 사와에 당신이 하나님과 친구라는군 하고 어머니를 향해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우리 쪽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저녁 노을처럼 붉은색을 띄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읍기 짝이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가나자키의 느닷없는 커다란 웃음소리에 놀라 저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뭐가 그렇게도 우습담 저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가나자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봐 귀요미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이다 누구도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 그렇다면 집집마다 있는 불단에도 신사에도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있으면 보이겠지 하하하 가나자키는 다시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딘가에 꼭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그 아줌마가 하나님 노래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처마 밑에 작은 새는 누가 돌봐주겠어요? 가나자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빠 아빠도 그 아줌마 보셨죠? 어때요? 예쁘죠? 그런데 그 아줌마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가나자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줌마에 대해서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는 어머니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줌마의 얘기만 꺼내면 어머니는 몹시 불쾌한 얼굴을 하곤 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엄마 그 아줌마는 누구야? 라고 묻기라도 할라치면 모른다면 모르는 줄 알아 얘가 왜 이렇게 귀찮게 굴지? 하고 퉁명스럽게 내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로 크게 화를 낸 것은 바로 그날 가나자키가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왜 지금 돌아가려고요? 가나자키가 애출복을 주섬주섬 찾아입자 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물었습니다. 응 아무래도 가봐야겠는걸 바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가나자키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여기서 자고 가세요. 어머니는 애원하듯 말했으나 가나자키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이 어미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 도대체 왜 그래? 응? 본래 저의 어머니는 교양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므로 이런 식의 말투는 극히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여자 얘기를 끄집어낸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영문을 몰라 훌쩍 울쩍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저를 살살 달랬습니다. 귀요미 엄마 말 잘 들어봐. 내가 그렇게 자꾸만 귀찮게 굴면 아버지는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귀요미는 아버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저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아줌마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그만둔 것은 물론입니다. 저는 가나자키가 오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저에게는 가나자키가 이미 진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나자키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집의 아버지와도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언젠가 학교에서 한 친구로부터 너는 첩의 딸이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의 사는 방식이 다른 집의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떳떳한 것이 못된다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며칠 후 제 책상 서랍 속에는 매직 펜으로 첩의 딸 이라고 쓴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일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왠지 본능적으로 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일은 4학년이 된 지 며칠 안 되는 3월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3월이 싫습니다. 아사이가와의 3월의 눈은 지저분하고 검게 더럽혀진 것이어서 1월이나 2월에 반짝이는 눈과는 전혀 다르답니다. 그것은 깨끗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날의 악몽은 그 더럽혀진 눈보다도 더 추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더럽혀진 눈은 언제나 봄날의 햇볕에 사르르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아무리 해도 저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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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말하면 3월 17일 밤 그날의 악몽을 얘기하기 전에 어머니와 가나자키의 일을 우선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와 가나자키는 때때로 말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사화에는 성격이 아주 낙천적이어서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야. 가나자키는 전혀 없이 자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 집은 마음이 편안한 것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아도 가나자키가 돌아갈 때면 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난로 옆에 앉은 채 시벅 했듯이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자키에게 매달려 다음에는 언제 와줄 거예요 아예 오지 않으려는 건 아니겠죠 하며 응석을 부리듯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가나자키는 흘끔 제 얼굴을 보고 귀요미가 있는 한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어 하고 가볍게 어머니를 떼어놓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나자키의 발길은 차츰 멀어져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쯤은 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학교에서 돌아와도 없는 날이 다 많았으니까요. 저는 이따금 밖에 나가 서성이면서 가나자키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눈이 내리고 있어도 가나자키가 보고 싶은 생각이 나면 저는 밖으로 뛰어나가곤 했습니다. 가나자키는 늘 택시를 타고 왔었으므로 저는 택시만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코끝이 아니라 손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때까지 서 있었지만 가나자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월의 춘분 전날 밤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콩을 볶아놓고 나이만큼 먹는 거야 하며 제 손에 한 개 두 개 헤아려서 열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도 자기 나이만큼 헤아려 입에 넣으면서 아이고 딱딱해라 이빨이 부러질 것 같구나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뜻밖에도 첩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첩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였지만 뜨거운 콩을 먹으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빨이 빠진단 말이야? 이가 빠지면 학학해 이빨이 빠졌다는 표현 눈이 빠지면 밀칵해 눈이 빠졌다는 표현이지만 첩이라는 말도 됨.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갑자기 제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첩이라니? 첩이 뭐야? 첩이? 다시 어머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왜 때리는 거야? 왜? 나는 몰라서 물어본 것 뿐인데 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응시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이 어머니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가 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첩이라는 말을 어머니가 가장 싫어한다는 것만을 알았을 뿐입니다. 저와 어머니가 늘 기다리는 데도 카나자키는 어쩌다 한 번씩 와서 하룻밤 묵고 가곤 했습니다. 전처럼 며칠씩 묵고 가는 일이란 이제 없었으며 하룻밤을 자면서도 별로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3월 17일 그날 어머니는 사포르에 갔습니다. 귀요미 오늘은 엄마의 사촌동생이 결혼식을 하는 날이란다. 그래서 엄마도 가봐야 해.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이제는 다 컸으니 하룻밤쯤은 혼자서 집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웬일인지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가기를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섭다면 옆집 아줌마 집에서 자도 돼. 그러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외롭거나 무섭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선생님은 제가 얼마나 불행한 아이였던가 를 아시겠지요? 어머니 역시 어린 저를 놓아 두고 집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들여 화장을 하고 어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갑자기 가나자키가 찾아올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이 집안팍을 들락거리면서 가나자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자키는 저녁때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차려놓고 간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꼭 올 거야. 저는 단념하지 않고 이번에는 백가지 세기로 했습니다. 눈발이 날리고 있는 현관 앞에 서서 하나 둘 하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숫자를 세웠습니다. 얼른 백가지 다 세고 나면 가나자키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둘 백 아무리 천천히 세려고 노력해도 결국 백은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자키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이번에는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마 밑에 작은 새까지 언제나 언제나 다정하게 지켜주시네 그러다 그러다가 저는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잠결에 자동차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저는 반짝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얼른 달려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종이봉투를 끌어안은 가나자키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나자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 눈에는 틀림없이 눈물이 글썽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나자키의 손을 잡아 끌듯이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아빠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가나자키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를 얘기했습니다. 코트를 벗은 가나자키는 그랬었구나 우리 귀여운 기우미가 그렇게 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하며 제 뺨을 비벼댔습니다. 예 저녁때부터 계속 현관 앞에 나가 있었어요. 아빠가 꼭 오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사뭇 응석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가나자키는 사랑스럽다는 듯이 저를 덥석 끌어안 했습니다. 기우미는 그렇게 이 아버지가 좋으냐 그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보다 더 좋은걸요? 그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가나자키는 제 뺨에다 여러 번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가나자키의 뺨에 입을 맞춰 주므로서 거기에 보답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포옹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이 조금 더 부럽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다정하게 입까지 맞춰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자키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집을 비운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는 사뽀로에 갔기 때문에 못 돌아온다고 말했으나 그는 별 표정 없이 그랬구나 아버지가 오지 않았더라면 귀요미가 심심할 뻔 했잖아 하고 말하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가끔씩 그랬던 것처럼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과 가나자키가 사온 음식을 둘이서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웠던 것은 그 순간 까지만 이었습니다. 그날 밤 같이 자자고 하며 저를 안고 잠을 잔 가나자키는 제게 괴대지만도 못한 추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크나큰 제약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온몸은 그때 치욕으로 마구 떨려옵니다. 선생님 가나자키란자는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인간도 아닌 짐승 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성경을 펼쳐 고린도전서 제 13장을 읽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암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선생님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말 대신 나를 집어넣고 읽어보라고 하셨지요.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는 식으로 읽다가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딱 들어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만일 딱 들어맞는 사람 있다면 그는 정말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 혹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 구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제 가슴을 칩니다. 시기 그것은 얼마나 악마적인 감정일까요? 선생님은 남을 시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시기심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저녁 저의 가슴에 무럭무럭 수사오르던 그 시기심만큼 쓰라린 것은 없었던 듯 싶습니다. 카나자키는 그날 이후로는 우리집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왜 갑자기 발길을 완전히 끊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카나자키가 한 짓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는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카나자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평소에 어머니답지 않게 꽤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로 할 수 없지 뭐 인생이 바로 이별이라니까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말이 다자의 오사무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소설도 제대로 읽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말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많은 남자 손님 중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며 떠나갔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전화를 받고 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에까지 찌렁 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내일 열두시에 아사이가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지요. 저는 그것이 가나자키의 전화라는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가나자키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좋아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추악한 어른이라는 마음만 있을 뿐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못 견디게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제 가슴 가슴속에는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던 그 소박한 감정이 앙금처럼 남아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잘 다녀왔니? 나는 의례적인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자코 책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어딜 가느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계울에는 파란 하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슬계 들을 따라 피어난 원추리 한 무더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더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혀 생소한 감정이었습니다. 들판에 나설 때마다 보았던 꽃들이건만 왠지 그날만은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예쁜 꽃들이 왜 이렇게 호젓한 곳에 피어있는 걸까 저는 그 꽃들을 꺾어다가 제 책상 위에 꽂아넣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들판에 풀 한 폭이라도 꺾는다는 것이 그 무렵에 저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꽃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4학년 때부터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미술시간이면 늘 꽃을 그렸습니다. 앞에 꽃이 놓여있지 않아도 저는 여러 형태의 꽃을 아름답게 묘사해 냈습니다. 들판에서 보았던 꽃들은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되어 저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손끝으로 손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귀요미의 꽃 그림은 정말 훌륭하구나. 특징을 잡아서 아주 잘 그렸어. 선생님도 저의 그림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언제나 꽃 그림만을 그리고 잊자 왠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꽃이냐 피는 못 속인다 니까 어머니는 절 염두에 두지 않고 혼자 중얼거린 것이었지만 제게는 그 말이 매우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이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애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가나자키가 놓아두고 간 잡지나 소설책을 은밀히 읽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읽는 책은 추리소설이 많았는데 거기에도 남자와 여자의 육체관계는 반드시 나옵니다. 텔레비전도 안 보는 채 하면서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봐도 모른다 라고 어머니가 굳게 믿고 있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모두 보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드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가나자키의 그 더러운 행위를 떠올리며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알아들었다고는 해도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 저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제 가슴에 불같이 일어났던 시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전에 어머니가 가나자키를 만나러 아사이가와 호텔에 갔던 날의 일을 써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사이가와 호텔에 가던 날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파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처구니없게도 저는 가나자키가 어머니와 함께 집에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제게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그 추억이 미움만큼이나 찐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만일 가나자키가 저에게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있어서의 아버지는 언제나 가나자키 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은 어제까지의 풀이 죽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때는 그저 하얀 어머니의 얼굴이 상기되어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얼굴에는 확실히 남자를 끌어들이는 그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구나. 학교는 재미있었니? 좀처럼 그런 적이 없던 어머니가 학교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학교 생활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기분에 취해서 지나가는 말처럼 던져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좋은 사람이었어.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지 방 안을 공연히 서성거리며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제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귀요미 너 700만 엔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니? 몰라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700만 엔이라면 거기에 300만 엔만 채우면 천만 엔이 되는 돈 이란다.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햇빛에 비춰보고 찬찬히 들여다보고 하더니 다시 핸드백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두달가량 지난 7월의 어느 날 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때 어머니와 저는 시내에 나갔습니다. 저녁노을이 진 하늘은 붉은 포도주를 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는 지나치는 사람들이 멈칫 발걸음을 세우고 뒤돌아볼 정도로 발랄하고 그리고 젊어 보였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같은 천으로 만든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긴 머리칼을 살짝 묶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뭘 먹을까? 어머니의 무릎에 저는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밥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고 오므라이스도 좋아하고 아 왜 이렇게 나는 좋아하는 것이 많을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군요.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을 고른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일입니다. 먹는 것 하나 고르는 것 조차 이렇게 어려우니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든가 단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경우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결국 저는 초밥을 먹을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제 나름대로의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햄버거나 오므라이스보다 초밥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나도 초밥이 좋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이좋은 모녀처럼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사이좋은 모녀처럼 이라고 한 것은 우리 모녀가 정말로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항상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를 무척 싫어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 아 우리 엄마도 다른 집의 엄마들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어머니를 좋아하는 감정이 내 비춰질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놀러 놀러 왔을 때 제발 저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든가 말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엄마 일 텐데 하며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게 될 때면 정말 어머니가 싫게 생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제 마음도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것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몇 번 간 적이 있는 초밥집으로 가기 위해 모퉁이를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내 손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래 엄마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미터 앞에 초밥집을 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대답이 아니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초밥집에서 바로 가나자키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만한 또래의 여자아이와 그보다 서너 살 정도 위로 보이는 사내아이 그리고 열분 회색의 기모노를 입은 호리호리한 여자까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당 앞에는 커다란 검은색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굽실거리며 차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가나자키는 뒤를 돌아보고 여자아이에게 뭔가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뒤따르던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깡충깡충 뛰며 손뼉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순간 순간 저의 가슴속에서 불꽃과 같은 뜨거운 그 무엇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자동차에 올라타려던 가나자키의 시선이 문득 우리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나자키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가나자키는 빨려 들어가듯 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나자키가 우리에게 다가와 몇 마디 인삿말이라도 건네주거나 아니면 손을 흔들어 아른채라도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한 번쯤 우리를 향해 미소라도 보내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를 향해 아무런 몸짓도 보내오지 않았고 극히 냉정한 눈빛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자키의 자동차가 우리 모녀의 옆을 스쳐갔습니다. 운전소 옆자리에 탄 가나자키는 뒤에서 딸이 등을 두드리자 딸 쪽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저는 차 유리 넘어 그들 가족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나가자키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자키와 눈이라도 마주치고 싶었습니다. 그가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린다면 제 눈과 마주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자키의 자동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으나 저와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그곳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이 축축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저만큼 심한 충격을 받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가나자키에게 아내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 가나자키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가나자키에게는 어머니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음 한 구석으로는 막연하나마 가나자키에게도 그의 집이 있고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떠올려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돌연 강한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은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에 대해서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가나자키가 저 혼자만을 귀여워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던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일까요. 선생님 그들 사이에는 이미 제가 끼어들 틈도 없었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저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었는지요. 지금도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그러나 선생님 전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본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손뼉을 치고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하던 두 아이는 무엇이 그렇게도 기뻤을까요. 가나자키는 틀림없이 그들을 그 초밭집보다 더 근사한 곳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그처럼 사이좋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가나자키는 그 딸에게는 저에게 한 것과 같은 음탕한 짓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을 테지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가나자키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저와 어머니는 초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인가 지나서 어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귀요미 넌 요전에 가나자키를 보고 화가 나지 않든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크나큰 슬픔과 갈등을 겪었던가 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어도 화가 나 있었던 것만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생각이 깊지 못한 어머니로서는 제가 화난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왜 하고 되물었습니다. 가나자키는 한 번도 자가용을 타고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었잖니? 그러고 보니 과연 가나자키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언제나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설마하니 운전기사까지 딸린 그런 훌륭한 자가용을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 올 때는 왜 자가용을 타고 오지 안았는지 아니? 아니? 그것은 말이야 만약 우리가 자동차를 태워달라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이야. 아 철양한 신세로구나. 나는 첩살이니까 자가용을 타면 안 되었던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가장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가용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제가 분했던 것은 그에게 저 이해에도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딸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 세상에 자동차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집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흠 700만 엔을 받고 좋아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어머니는 그렇게 구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훨씬 무서운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 얄미운 딸아이를 제치고 가나자키를 나 혼자만의 것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으나 그때 저의 가슴에는 악마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장 허물벗기 가나자키에게서 받은 700만 엔의 돈이 어머니를 안심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 어머니 나름대로 환멸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무튼 가나자키와 헤어진 후 1년가량은 집에 남자손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슈퍼마켓에 시간제로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남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고운 눈으로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머니는 다시 때때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날에는 반드시 케이크니 주스니 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우미 엄마가 많이 늦었지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퇴근이 이렇게 늦어진 거란다. 정말 그런 것일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유란한 화장이나 옷차림으로 보아 그 말은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지로라도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1년가량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자키와 인연을 끄는 때로부터 2년 가까이 된 셈이었지요. 어머니가 가끔씩 밤늦게 돌아오긴 했으나 저는 그런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란한 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 가던 연말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로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전에 없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통지표를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안정된 생활이 계속된 탓인지 저의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국어 산수 사회 등 중요한 과목은 5가 되어 있었으며 그다지 잘하지 못했던 체육이나 음악까지도 4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 그림이 아사이가와 시의 국민학생부 대표로서 사포르에 보내진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최우수상이야. 그 그림은 정말 훌륭해. 어쩌면 호카이도 전체에서 1등을 하게 될지도 몰라.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빨리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날 석간이나 이튿날 조간신문에 이것에 관한 기사가 나올 터였지만 저는 한 발 앞서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7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은 6시에 문을 닫으니까 6시 반이면 충분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7시가 넘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슈퍼마켓으로 어머니를 찾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도착했으나 네온사인은 이미 꺼져 있었으며 출입구마다 철문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들른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 저는 곧 되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왼쪽 구석에 있는 종업원 출입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키가 큰 남자가 나오고 그 뒤를 따라 어머니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희미한 전등밖에 켜져 있지 않았지만 저는 금방 저의 어머니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저는 선뜻 어머니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빈 병을 쌓아둔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가 먼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운전석 옆자리에 차문을 열자 어머니는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더니 익숙한 모습으로 그 남자 옆자리에 탔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붉은색의 미등을 보이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며 차가 사라져간 시내 방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증오하면서 그날 밤 어머니는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연말 대매출이라서 그 준비 때문에 늦었단다. 오늘은 정말 피곤해. 저는 이불 속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안 자는 것을 알았는지 기우미 엄마가 오방떡 사왔어 좀 먹을래? 하며 여간 다정하게 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물론 통지표도 보이지 않았으며 제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제 우수상을 탔다는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신문 따위를 읽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제 그림이 아사이가와에서 대표가 된 것도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신문을 읽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보는 것은 정해져 있었으므로 저에 관한 기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현지에 이르기까지 뭔가 재미있는 것이라도 나왔니? 하고 묻는 것은 은행 강도라든가 살인사건 아니면 비행기 납치 사건 같은 것 뿐이니까요. 선생님 성경에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부모라도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머니는 새해로 접어들고 얼마 안 있어 슈퍼마켓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그 슈퍼마켓의 전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두꺼운 어머니도 이제는 남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많이 자랐다고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 대신 어머니는 다시 가 어머니가 그 전무가 빌린 아파트에서 그를 만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일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님이 만일 저의 어머니와 같았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어머님을 존경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도저히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이라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존경은 커녕 저는 오히려 어머니를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또한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하필 저를 낳아주었다는 사실에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선생님 이런 마음을 갖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세례를 앞두고 제가 괴로워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제 자신이 이토록 제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조차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안될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올바르고 좋은 일만을 하는 인간으로서 이런 상처투성의 어머니까지도 존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저에게는 어머니의 존재가 조금씩 의미 깊은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정결하고 고상한 사람이라면 물론 저는 조금도 갈등을 겪을 필요 없이 어머니를 존경하겠지요.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만큼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경을 어머니에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아닐는지요. 성서에도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존경하라 라고는 쓰여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소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인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저의 제가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비약되어 버린 것 같군요. 저는 신앙을 갖기에 이르기까지 저의 영혼의 갈등을 선생님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게도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에 찌들어 버릴 것 같았던 저에게 말입니다. 바로 제가 그린 국화 그림이 호카이도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제 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어머니도 이번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뭐라고 네 그림이 호카이도에서 1등을 했다고 우리 기움이 정말 장하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제가 그린 그림이 꽃 그림 이라는 것을 알자 피는 못 속인 다니까 하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나 엄마도 그림을 잘 그렸어 저는 어머니가 말하는 그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6학년이 될 만큼 컸으니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엄마는 그림 같은 것은 잘 그리지 못했어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삿불우까지 전라매를 보러 가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고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어쨌든 호카이도 제일의 그름이니까 말이야 엄마는 뭘 입고 갈까 기모노가 좋을까 양장이 좋을까 어머니는 정말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머니는 자신의 옷차림만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무거나 입어 엄마는 양장을 입든 기모노를 입든 다 예뻐 정말로 어머니는 어느 것을 입든 좋았던 것입니다. 입만 열지 않으면 어머니는 꽤나 매력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전라매는 3월에 봄방학에 열기로 하였는데 장소는 사뽀루의 M 백화점이었습니다. 마음씨 고운 아줌마가 있고 또 아키라가 있는 바로 그 사뽀루였습니다. 저는 어서 빨리 사뽀루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슈퍼마켓을 그만둔 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밤에 애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독약이라도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되어 꾹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뽀루에 기모노를 입고 가기로 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어머니는 밝은 베이지색에 작은 무늬가 있는 기모노를 한 벌 맞췄습니다. 완성된 기모노를 입고 화장대 옆에선 어머니가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손바닥을 쳤습니다. 왜 그래 엄마 하고 제가 묻자 어머니는 글쎄 엄마 옷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내가 입고 갈 옷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참 기가 막혀서 하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 영혼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새끼가 어미에 대하여 품는 본능적인 사랑의 한 조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 웃어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제 옷을 사러 가기 위해 애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포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으로서 스카다 하루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M백화점의 포장지에 쌓인 커다란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제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하늘색 원피스였습니다. 옷깃이 세밀하게 샤링을 댄 까만색 레이스가 하늘색 조화되어 멋진 배합을 이루고 있는 근사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보낸 것인지 몰라서 기뻐해야 좋을지 어떨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배달되지 않았나 싶어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쁜 옷이구나 어서 입어보렴 어머니는 저와는 달리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듯 예사롭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스가다 하루미가 누구야? 엄마도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시선을 피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빨리 입어보라니까 어머니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을 말해줄까? 스가다 하루미는 말이다. 옛날에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야. 됐니? 음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도 조금 더 반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지만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거짓말이 다반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이상 추궁하는 것을 그만두고 원피스를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원피스는 제 몸에 꼭 맞았습니다. 눈 어림만으로 샀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도 제게 잘 어울리는지요. 거울 앞에 선 저는 제 모습에 그만 황홀해졌습니다. 그 하늘색 원피스는 그때까지 입었던 그 어느 옷보다도 저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보내져 왔던 간에 설사 도둑질을 해온 옷이라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그 옷에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었고 번방학이 되었습니다. 아사이가와의 거리에는 아직도 여기저기에 지저분한 잔설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사이가와를 벗어나 저는 처음으로 사뽀루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루모이나 오비 히로에는 데리고 가 주었지만 사뽀루에는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원피스에는 같은 색의 예쁜 케이프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애투대신 잊고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뽀루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근사했습니다. 역앞의 큰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는 가로수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람의 장에서는 우선 수상자들에 대한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각각 최우수상 수상자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누구보다도 먼저 상장과 상품을 받았습니다. 뒤쪽에 학부영석을 바라보니 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상식이 끝나고 내빈 내빈 축사가 있었습니다. 지사 대리와 시장 다음으로 김원호를 입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사회자는 그를 어떤 유파의 꽃꽂이 연구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축하의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다. 아름다운 것을 창조한다. 아름다운 것을 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통상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일입니다. 부디 그림 공부에 더욱 정진해 주십시오. 수학이나 국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없다면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사를 끝낸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웬일인지 그가 조금 더 낯설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에게 끌려드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카나자키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연단에서 내려간 후 조금 뒤에 수상식은 끝났습니다. 저는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어머니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몸이라도 아픈 걸까 저는 그때 문득 어머니의 그 표정을 전에도 보았던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였죠. 그렇다면 제 가슴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천연을 주었던 아줌마와 함께 텔레비전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 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벌써 짐작하셨을 테지요. 그 고상하게 생긴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기모노 차림의 남자는 바로 저의 친아버지 였습니다. 물론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안 것은 아닙니다. 수상식에 이어 차와 케이크만이 차려져 있는 간소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어머니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으나 얼굴 표정은 펴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윽고 꽃꽂이 연구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좋은 그림이었어요. 제 그림은 국가꽃 몇 송이가 밀고 당기듯이 화면 가득히 그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구도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았지만 저는 그 하나하나의 국하마다에 온갖 정성을 쏟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송이는 다른 국하보다 훨씬 커다랗게 그렸습니다. 그것은 해바라기처럼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니?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자가 그토록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좋아해요. 저는 약간 굳어져서 대답했습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으로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이들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까부터 줄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답례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긴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색이 참 잘 어울리는 구나. 그는 어머니가 대꾸를 하지 않자 다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대신 저라도 말 상대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묻지도 않는 말을 불쑥 꺼냈습니다. 이 옷은 스가다 하루미라는 분이 축하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전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는 얼굴 가득히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그림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구나. 다시 한번 축하한다. 그는 이마를 남기고 우리들 옆을 떠났습니다. 전 그때 어머니와 그의 눈이 짧은 순간 강렬하게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분은 꼬꼬지 영국 하지 엄마? 저는 뜨거운 홍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자코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는 예사롭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어머니는 짧게 대꾸하고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람이지? 제 말에 어머니는 흠짓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아줌마랑 같이 나왔었잖아. 잊어버렸어. 그런 일은. 그때 내가 아줌마한테서 천연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나 어머니는 그림이나 보러 가자꾸나 어서 하며 제 말을 피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두 사람은 누구일까? 엄마와는 무슨 관계일까? 전람회장은 벌써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구경을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제 그림은 전람회장 중앙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머니의 기분이 한결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한액한액 꼼꼼히 그렸을까?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인 그림이군 며칠은 꼬박 걸렸겠는걸?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 서서 평하는 것을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운 기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멋지게 표구를 한 데다가 최우수상 이라고 쓴 딱지까지 붙어 있어서 그런지 제 그림은 한결 돋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제 그림 앞을 떠나 전람회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그림이나 모두 훌륭했습니다. 대담한 구조나 특이한 색채 재미있는 소재 등으로 한눈에 어린이의 그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람회장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 그림 앞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저는 흠짓했습니다. 선생님 제 그림 앞에 누가 서 있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 아줌마였습니다. 제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천엔을 주었던 바로 그 아줌마 말입니다. 그 아줌마는 옅은 푸른색 기노머를 입고 있었는데 한쪽 발을 약간 뒤로 한 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줌마를 발견하자마자 귀요미 그만 돌아가자 하고 제 손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바로 저 아줌마야 나한테 천엔을 주었던 아줌마가 제가 아줌마 쪽으로 달려가려고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자 어머니도 할 수 없었는지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그렇게 불렀을 때 아줌마는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어머나 귀요미 그랬습니다. 그 아줌마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도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많이 자랐구나 귀요미 아줌마는 제 두 손을 거머쥔 채 애정어린 눈으로 절 내려다 보았습니다. 축하한다 아주 잘 그린 그림이구나 결코 잊어버릴 수 없었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맘 밑에 작은 새까지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 아줌마가 제게 베풀어 주었던 애정에 대한 보답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구나 아줌마의 눈가에 물기가 번져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사화의 부인 오래간만이에요. 여기서 만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그 아줌마는 그다지 놀라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사홀이상 귀요미의 옷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어머니의 말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네 예쁜 원피스는 이 아줌마가 보내준 것이었구나. 그런데 소포에는 분명히 스가다 하루미라고 쓰여있었어. 잘 어울려서 다행이에요. 사화의 부인 오늘 입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귀요미가 이렇게 예쁘게 큰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아줌마의 이 말은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요. 하고 쌀쌀맞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줌마는 제 손을 잡고 귀요미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때 좋은 그림도 보여주고 예쁜 노래도 들려줘요.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제 가슴에 새기듯이 말해주었습니다. 예 아줌마 그 순간 제 가슴은 갑자기 꽉 막혔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와 좀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또 왜 선물을 보내주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재빨리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녕 귀요미 뒤에서 아줌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아사이가와로 돌아오는 밤 기차 속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띄엄띄엄 지난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 뒤 지금까지 들은 얘기와 섞어서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도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라난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다지 어두운 성격으로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어머니는 곧 친척집을 뛰쳐나와 화류계로 들어갔습니다. 잘생기고 성격도 활달한 어머니에게는 화류계가 체질적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어떤 캬바레의 여급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손님인 후나토 노부마사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후나토 노부마사가 바로 시상식에서 축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후나토 노부마사 즉 제게는 아버지가 되는 그분에게는 그때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면서 저를 낳은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겨우 스물 한 살 이었습니다. 제가 스물 세 살이 된 어머니의 눈은 항상 불타고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흰 자유가 약간 충혈되어 있어서 그 눈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는 남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지만 사람들은 늘상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머니인 만큼 스무살을 전후한 처녀 시절에는 얼마나 정열적이었겠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에게 책임질 수 없는 아이를 낳게 한 것을 지금의 저는 용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축사를 한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야? 그게 정말이야 엄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아빠는 죽었다고 했잖아. 저는 그렇게 소리치며 어머니를 책망했습니다. 그 경황 중에도 저는 낮에 보았던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했어도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를 낳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두 번 다시 당신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하고는 사뽀르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어머니는 현재의 집을 샀고 우리는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왔고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후나토 사오리 즉 아버지의 여동생은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매우 동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아버지는 고민 끝에 여동생인 사오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이지요. 아버지에게는 역시 꽃꽂이 연구가였던 엄격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부모님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오리는 아버지의 가족 중에서 어머니를 만나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오리 상마는 천사처럼 상냥 했었어. 지금도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오리는 태어날 아이는 오빠의 아이이자 자신의 조카임으로 자신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 뒷바라지를 하게 해달라 오빠가 한 짓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하고 몇 번이나 진심으로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가 생긴 것은 후나토 노부마사와 자신만의 문제라고 하면서 남의 가정의 평화까지 깨트릴 생각은 없다고 하여 그날로 아버지와의 교제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저의 어머니는 그동안 사뽀르라는 땅에는 한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살이의 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신이 좋아서 낳은 아이를 마치 상대방만의 책임인 것처럼 강제로 낳게 되었다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지각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위자료 운운하며 돈을 주는 처음에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내가 좋아하던 남자의 아이를 하늘이 내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어머니는 가끔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자식인 제가 짐스럽게 여겨질 때마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이 물란한 생활을 하는 어머니 밑에 자라야 하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이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나 그래도 그 상냥한 아줌마가 저의 고무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아이고 피곤해 하고 늙은이 같은 흉내를 내며 코트도 벗기 전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머니는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분위기는 견디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방뉴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오늘의 시상식과 전람의 광경도 소개되었습니다. 국민학생부에서 1등으로 입상한 제가 상장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약간은 쑥스러워 보였습니다. 귀요미 오늘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너무 예뻤어. 어머니의 서툰 칭찬이 저를 더욱 쑥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은 기공녀처럼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금 그 상냥한 아줌마 아니 제 고모의 다정한 목소리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바뀌고 오늘도 참혹한 교통사고가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한 건은 오늘 오후 1시쯤 몸베치의 국도에서 라는 어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순간 옷을 벗고 있던 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외쳤습니다. 엄마 기오미 화면에는 후나토 사올이라는 글자와 그분의 얼굴 모습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고모는 자동차에 치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제게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호카이도 전체에서 1등을 하여 상을 탄 것도 결국 기쁨이 아니라 이런 슬픔을 주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는지요? 하나님은 제게 기쁨을 주는 일에 여간 인색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까지 두 번의 죽음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지코의 죽음이었습니다. 스지코의 죽음은 저의 내리에서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자갈 채취장의 물 웅덩이 속으로 넘어져 들어가던 스지코 그러나 그때 제게는 죽음이 슬픈 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스지코의 죽음은 제게 해방감과 더불어 기쁨과 평온함을 함께 주었으니까요. 저는 스지코의 죽음으로 인해 냉정한 인간의 이기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모인 후나토 사오리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서른 세 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모의 죽음은 제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고모이기 전에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천사였습니다. 머리칼 한 올해까지 그분의 상냥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그분은 제 그림을 보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분은 제 그림이 아닌 저를 보기 위해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은 제 옷을 사기 위해 저의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제 신장과 가슴둘레 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으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송구스러운 듯이 그분은 선생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옷을 보낼 때 발신인으로 적은 스가다 하루미는 후나토가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벌써 신살이 넘은 가정부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나 고모는 그 스가다 하루미의 손에 의해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꼬꼬지 연구가였던 부모는 항상 바빴을 테니까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기가 힘들었을 테지요. 그러므로 스가다 하루미라는 이름은 저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선물이 오기 전에도 여러 번 그 이름으로 선물이 보내져 왔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오리 고모가 보내는 것이었죠. 그런 까닭에 어머니는 그 소포를 받았을 때 조금도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 사오리 상으로부터 뭔가가 올 거야 하고 생각했었다고 어머니는 나중에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분의 죽음을 알았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포리에 가면 안 될까 고모한테 말이야 고모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각오는 쉽지만 어머니는 말꼬리를 흐리면서 힘없이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부인이 있어서 말이야 게다가 그 부모들도 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장례식이라는 것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린 손자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 할아버지의 관 앞에 서서 유치원에서 배웠음직한 귀여운 춤을 추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손자의 모습에서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손자처럼 저도 고모의 관 앞에 서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뽀루에 가자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였습니다. 어린 저에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풀이 해서 불러준 노래였으므로 그분에게도 그 노래는 분명 소중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소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로부터 어떠한 정갈도 없어 결국 사뽀루에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금봉어의 무덤 같은 작은 무덤을 그분과 얘기를 나누었던 들판의 숲을 우거진 속에 몰래 만들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린 그분의 모습이 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벌써 새로운 학년이 되어 있었고 들판 여기저기에서는 파란 새싹들이 땅 표면을 뚫는 힘겨운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사이가와 거리의 지저분한 잔설도 이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렇듯 활기찬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저의 움츠러진 마음은 좀처럼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는 날은 대부분 그 전날 밤에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했을 때였습니다. 제게 있어 그 무덤은 단순히 세상을 떠난 고모를 추억하기 위한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라면서 어머니의 물란한 생활이 얼마나 비도덕적이며 떳떳지 못한 것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자 저에게는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정반대의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이 그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정결한 장소였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제 눈에 비친 모습이 고상하고 우아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무덤에 가도 그분이 가르쳐주신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그때부터 저는 그 노래에 아니 하나님에 대해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처마 밑에 작은 새까지 지켜주신다면 왜 상냥한 우리 고모는 죽게 한 거야? 저는 하나님 따위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왜 하필 그렇게 다정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었겠어요. 저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습니다. 엄마 어째서 천사같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마루에 누운 채 과자를 먹고 있던 어머니는 아주 쉽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요즘은 좋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야. 저는 그때 약간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든가 천국이라는 따위의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마치 천국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참으로 명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우리 고모는 너무나 착하신 뿐이니까 하나님도 고모에게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우리 고모가 간 곳이 천국이라면 고약한 스지코가 간 곳은 천국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지코는 고모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갔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교회에 나가기 전입니다. 제 4장 미워할 정도로 사랑하려면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중학교의 바로 옆에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성한 풀로 뒤덮인 하천의 두근 높이가 꽤 높았습니다. 이 작은 하천에는 길이가 5미터 정도 되는 좁은 나무 다리가 걸려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에 가자면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학교에 오갈 때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제게는 큰 즐거움 이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저는 왠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처럼 하얀 구름이 바닥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미술부에 청소 당번 이었으므로 조금 늦게 학교에 나섰습니다. 5월의 햇볕은 퍽 따스한 편이었으나 바람은 아직도 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이르자 저는 버릇처럼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 즈음 저는 이미 고모의 무덤에 가는 버릇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좋은 일만 있어서도 또 그분을 잊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곳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저는 이 다리 난간에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흘러가는 물과 그 속에 가라앉아 있는 파란 하늘과 구름을 스케치했습니다. 하천뚝을 자세히 보니 수풀이 우거진 속에 예쁜 꽃 몇 송이가 꽃망울을 맺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빼놓지 않고 스케치북에 담았습니다. 왠지 근사한 그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스케치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한 소년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표정에는 반가움 같은 것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 아키라 저는 저도 모르게 애쳤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스지코가 오빠라고 부르던 아키라였던 것입니다. 아키라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스지코의 집에서 보냈던 그 여름의 일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동안 아키라에 대해서는 무슨 말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스지코의 어머니와 헤어진 아키라의 아버지가 우리 동네를 떠난 이후 누구도 그들 일가에 관한 얘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키라가 이곳 아사이가와에서 살고 있고 더구나 저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음에도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용쾌도 아키라라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의 무의식 저편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키라는 저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듯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그의 표정에서 읽어낸 반가움 같은 감정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를 반가워했던 것에 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불러 놓았으므로 제 소개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스지코 오빠 초등학교 때 우리 동네에 왔었잖아 난 귀요미 음 그래? 아키라는 그제서야 옛날 일이 생각나는 듯 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이 되어 제 옆을 비켜 다리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경찰 놀이 따위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뒤에 남겨진 채 멍하니 아키라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다리를 건너자 우리 집과 같은 방향인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가 보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잊지 않은 것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던 아키라가 돌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손을 높이 들어 흔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도 손을 들어 마주 흔들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행복에 휩싸인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커다란 커다란 행복이란 말이 약간 우습게 생각되는 군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 제 가슴에 피어났던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다음 날부터 제게는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없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전교생이 천 명도 훨씬 넘는 큰 학교였습니다. 아키라와 제가 어느 모퉁이에서 부딪히는 일이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뻤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 아키라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가끔씩은 아키라와 마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키라는 그 따스하고 커다란 눈을 저에게로 지그시 향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얼굴은 분명 상기되어 새빨개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키라와 다리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뒤 며칠 동안 저는 다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아키라를 만난다면 조금은 쑥스러울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만났던 금요일이 되자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다리난간에 서있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키라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하천 기슬계에 매달리듯 피어있는 꽃은 그동안 꽃망울이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꽃망울이 벌어진 것을 보니 그것은 바로 물망초 꽃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물망초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가슴이 재어질 정도로 물망초를 좋아합니다. 물망초의 그 푸른색도 별과 같은 작은 모양이 무리를 지어 피는 모습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도 물망초라는 그 이름을 좋아합니다. 물망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선생님은 물망초라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언젠가 제가 선생님께 그 시를 들려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시냇물 곁에 한 그루는 하늘빛의 엷은 푸른빛 그 모두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 모두를 잊어간다네. 선생님 얼마나 애로운 시입니까? 그때는 아직 이 시를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물망초를 바라보면서 아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과연 아키라가 다리 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도에서 몇 번인가 시선을 마주친 적이 있었으므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약간의 친근감을 가지고 마주 보았습니다. 어? 또 만났구나 오늘은 그림 안 그리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제 눈은 웃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이지? 2반이고? 아키라는 어느새 제가 2반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응 미술부라지? 그래 아키라는 무슨 부야? 응 나는 장기부야 장기? 저는 의아해서 대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장기부에는 부원이 적어서 대부분 선생님과 대전에 아키라와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아키라를 만남으로써 큰 즐거움을 얻었던 저는 몇 년 뒤 또 한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 만남을 얘기하기 전에 아키라와의 일을 좀 더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곧 23살이 되지만 중학교 1학년이던 그 무렵에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성에 대한 생각은 그다지 변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금요일마다 다리 위에서 아키라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좋다. 아키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는 해도 아키라의 모습이 보이면 재빨리 그곳에서 떠나거나 혹은 몇 마디의 말을 나누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는 일이란 별로 없었지요. 그날 또 저는 난간에 기대어서서 아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이었지요. 하천 기슬계 물망초는 이제 아주 예쁘게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물망초가 물쪽으로 비스듬히 기운 채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애처로 왔습니다. 다른 때는 5시 반이면 나타나는 아키라가 6시 반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데로 간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키가 큰 아키라의 모습이 저쪽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는 아키라가 옆에 왔을 때 아 다행이야 오늘은 만나지 못할 줄 알았어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키라는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보며 나도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저는 아키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등을 돌리고는 예쁘지 저 물망초 하고 다리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따줄까 그 눈길과 마찬가지로 따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할 텐데 두 개의 높이는 어림잡아 3미터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물망초는 그 두 개 한가운데 피어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는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하천이었으나 물 밑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속은 꽤 깊은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아키라 두 개 미끄러울 텐데 거기서 미끄러지면 위험해 그러나 그때 이미 아키라는 다리에 난간을 잡고 두 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물망초가 피어있는 곳에 다다른 아키라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조심해 잠시와 아키라는 물망초를 하나 가득 따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정말 아키라가 고마웠습니다. 고맙긴 아키라는 습스러운 습스러운 먼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스지코의 죽음을 생각해냈습니다. 갑자기라고 말했으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 마음의 밑바닥에는 항상 스지코의 죽음에 대한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키라가 따다준 물망초를 가슴에 안으면서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스지코의 일을 말한다면 아키라는 내 말을 그대로 믿어줄까? 옛날에 아이들이 모두 날더러 도둑이라고 할 때도 아키라만은 날 믿어줬어. 이번에도 분명히 날 믿어줄 거야. 그렇지만 혹시 믿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아키라가 절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만일 믿어준다 하더라도 아키라는 스지코가 죽은 장소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저를 책망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또한 나이를 더해감에 따라 제 자신이 그 일로 인해 점차로 저라는 인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스지코를 죽인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에까지 올라와 있던 스지코의 이름을 침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물망초에 얼굴을 갖다대며 말했습니다. 꽃이 정말 예뻐 그런데 그때 아키라가 말했습니다. 스지코 기억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맨날 같이 놀았던 친구인데 그 아이가 강에 빠져 죽었다면서 아키라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나는 모래채치장에 물 웅덩이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그랬니? 아키라는 벌써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키라에게는 개모의 딸이었던 스지코의 죽음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물웅덩이에 빠지는 스지코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스지코를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키라는 여름 방학 동안 사뽀루에 예가에 가 있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고교 입시를 치뤄야 하는 아키라는 고등학교 교사인 애할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아키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몹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뽀루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키라처럼 저를 돌봐줄 애가 따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선생님도 알고 계시지요? 사뽀루에는 저의 아빠가 계시다는 것을 말해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분은 분명 저의 아빠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상냥한 고모가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저를 받아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라면서 무책임한 아빠를 미워하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를 그리워하는 빈 부분이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방학을 하고 빈둥거리고 있는데 하루는 아키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아라시산으로 자전거 하이킹 가지 않을래? 그것은 정말 저를 기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좋아 그런데 아직 사뽀루에 가지 않았어? 응 며칠 있다가 갈 거야. 저는 그날 밤 다음날 일을 생각하며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있어 그것은 안개와도 같은 첫사랑 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지가 없었습니다. 아키라가 남자라는 것만으로 저는 마음이 끌렸던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친구랑 자전거로 아라시산에 가기로 했어. 다음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전거로? 위험하지 않겠니? 평상시에는 친구와 어디에 간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대부분 혼자서 스케치북을 들고 훌쩍 나서곤 했었지요. 그런 제가 친구와 교회에 있는 아라시산에 자전거 하이킹을 간다는 데도 어머님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런 태평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수없이 많은 남자를 상대 하면서도 딸의 친구 관계에는 정말로 둔감했습니다. 친구 관계라고는 하나 제 경우에는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것조차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런데까지 신경이 미쳤더라면 제가 친구와 하이킹을 간다는 말에 큰 놀라움을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저의 빈 가슴으로 모래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인 제가 죽고 싶을 정도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 따위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랑 가는지 엄마는 궁금하지도 않아? 제가 이렇게 묻자 어머니는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친구라니? 예를 들자면 남자친구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어머니는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너는 이제 겨우 열두 살이잖니? 벌써 남자친구가 생길 리 없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래.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약간의 우정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조금치의 의심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손으로 김밥을 만들어 스케치북과 함께 자전거에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김밥은 아키라의 목까지 준비했습니다. 아키라와 만나기로 한 아사히 교로 갔으나 아키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보다 다소 빨리 간 탓이었지요. 커다란 아사히 교밑에서 이시가리 강과 우시베츠 강이 만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시베츠 강은 펄프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가리 강의 물은 깨끗했습니다. 그 두 강의 물은 다리 밑에서 만나도 금방 섞이지 않고 탁한 강과 맑은 강으로 얼마 동안 나란히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키라는 약속 시간보다 2분 빨리 나타났습니다. 일찍 왔구나. 내가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키라의 목소리는 그때 내 마음만큼이나 상쾌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아라시 산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산은 식물학상 기중한 산이라고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정상에 오르자 아사이가와의 시가지가 한눈에 펼쳐지며 동쪽으로는 오유키산의 정상이 바라다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강은 아사이교 밑에서 우시베츠강을 집어삼키고 나아가 그 하루에서 주유베츠강과 합류한 이시가리강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산으로 소풍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6학년 때 소풍을 왔었는데 그 후로도 가끔 이 산에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올 때마다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아키라와 저는 7월의 맑은 하늘 밑에 펼쳐진 아사이가와 시네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고 파란색의 집들이 한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자니 도시는 온통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가리 강의 흐름조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것은 모래를 떨어뜨려 그린 그림처럼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아키라와 저는 전망대 벤치에 앉아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녹색의 산에서는 마치 샘물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르른 산과 멀리 보이는 강과 매미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던 탓인지 그날 우리는 조금은 감상적인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아키라는 무슨 얘기 끝에 자기네 가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얘기에 의하면 아키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사이가 좋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카야마 효조로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키쿠코는 착하고 예쁜 사람인데 바느질을 아주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키라가 다섯 살 때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도쿄에 있는 양재 학교를 가면서 어린 아키라를 애가해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아키라의 아버지는 어린 딸이 하나 딸린 부인을 새로 맞아 들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지코의 어머니 였습니다. 아마도 아키라의 아버지가 스지코의 어머니와 정분이 나서 아키라의 어머니와 이혼을 했던 모양 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키라의 아버지는 헤어진 전 아내인 기쿠코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아들인 아키라에 대한 죄책감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키라를 불러들였을 무렵에는 스지코의 어머니와 아키라의 아버지 사이가 극도로 험악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지코가 죽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어. 아키라가 내뱉듯 말았을 때 저는 또다시 움찔 했습니다. 스지코가 죽은 후 아키라의 아버지와 스지코의 어머니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키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끔 만나게 되었고 3년 뒤 그러니까 아키라가 5학년 되던 해 재결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행복하겠네? 행복?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 그렇지만 엄마와 아버지가 처음부터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거야. 저는 아키라의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의 집은 우리처럼 복잡하지는 않겠지? 아키라는 웃으며 날 쳐다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쓸쓸하게 보였던 것은 제 마음 탓이었을까요?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과 비교해 본다면 아키라네 집은 그래도 매우 건전한 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저는 아키라에게 뭐든지 다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아키라를 향해 열려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저의 부끄러운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본부인이 있는 아버지와 만난 일 내가 태어나자 어머니가 날 데리고 아사이가와로 온 일 수많은 어머니의 남자 손님들 짧은 기간 동안 이나마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가나자키의 일 사뽀류에 살던 상냥한 고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 등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천엔짜리 지폐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낸 후에도 아키라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라시 산의 전망대에는 아키라와 저 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키라는 제가 옆에 있다는 것을 잊기라도 한 듯이 시내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얘기를 숨기지 않고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키라가 저의 어머니를 경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많은 남자를 상대하며 살아온 그런 어머니를 경멸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저는 아키라에게 그러한 얘기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이미 곧 후회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 정말 그때 저의 부끄러운 어머니에 대해 제가 품고 있는 슬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로 위로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전 그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사히가와 시내를 바라보며 저의 집이 어디쯤일까를 가늠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키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귀요미. 어른이란 뭘까?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같은 것이 배어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저의 어머니와 저를 경멸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른? 글쎄, 어른에 대해 덜어 생각해본 적은 있었지만 뭐라고 대답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자 아키라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는 말야 어릴 때부터 어른이란 우리의 본보기라고 생각해왔어.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스지코의 어머니도 본보기는 되지 못해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는 어른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따위의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보아온 어머니는 남자 손님이 오면 저에게 동전을 하나 지어주며 엄마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집에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빨갛게 칠한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니에까지 빨간 칠이 묻어있어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요란한 옷차림과 뒤섞여 묘하게 불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까지 아키라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자주 여러가지 잔소리를 늘어놓지 바른대로 대답하라든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든가 아니면 정직해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야 아키라는 약간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정말 그래 뭐든지 자기들 멋대로야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건 순 억지야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생활있게 마련인데 어른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까 알 것도 같은데 말이야 아키라의 말은 하나하나가 모두 옳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후련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요미 너 나쯤에 소식이라는 이름 들어봤니? 아키라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의 선생님인지 영화배우 인지 야구 선수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는 문학 서적 따위를 읽은 일이 없어서 우리 집에는 책다운 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그때 겨우 중학교 1학년 이었습니다. 그런 저에 비한다면 아키라는 어른이라고 해도 좋았습니다. 아키라는 중학교 3학년 이었지만 학교를 제대로 했다면 고등학교 1학년 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리를 다쳐서 1년을 휴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아버지가 책을 좋아했고 외할아버지 또한 책을 들 가까이 하는 사람 이었으므로 아키라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나쯤에 소세기 도련님 이라든가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등의 작품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키라로서는 저를 상대에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나쯤에 소세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니? 그림만 그려 나는 집에 책도 없고 싫지 않다면 책은 많이 읽는 게 좋아. 내가 빌려줄까? 응 빌려줘. 저는 아키라가 좋다고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것은 무척 즐거운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 경멸하지? 아키라가 경멸까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저는 이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도스토스프키를 좋아해. 나쯤에 소세기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제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아키라는 그때 남자로서 조금 뽐내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리둥절 해지자 아키라는 도스토에프스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스토에프스키는 소련이 러시아로 불리던 때 소설가야 그가 쓴 제와벌이라는 소설은 정말 굉장해 만약 이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많은 남자를 상대로 살아가는 여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경멸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야. 어린 어린 나이로 부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집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사히가 와러 이사해 왔다고 했지. 그런 너의 어머니의 가슴속을 나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싫어할 수 없다고 그것은 놀라운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키라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톨스토이라는 소설가가 있어 그의 소설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부잣집 청년이 장난삼아 집에서 부리는 하녀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 나쁜 짓? 응. 저는 문득 가나자 게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하녀는 카츄샤라고 했는데 아주 순진한 처녀였지. 그 청년은 장난삼아 한 짓 이었으므로 곧 카츄샤를 입고 말았어. 그리고는 몇 년인가 지난 후 그 청년은 배심원으로 어떤 재판정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청년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가 카츄샤였어? 카츄샤였어? 처음에는 그도 몰랐어. 점점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자신의 분별 없는 불장난으로 상처를 입은 카츄샤라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카츄샤는 이미 옛날에 순진한 처녀가 아니었어. 술집과 방거리를 헤매는 타락한 여자였던 거야. 게다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청년은 카츄샤를 이렇게 만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깊은 재의식을 갖게 되었어. 결국 그는 시베리아로 유형당한 카츄샤와 함께 시베리아로 가지. 카츄샤의 영혼의 부활을 기원하면서 말이야. 그게 끝이야? 응.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너의 아버지 때문이야. 나는 너의 어머니보다 너의 아버지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해. 너의 아버지도 부활의 그 남자와 같은 재의식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 너의 어머니만 책망 받을 순 없지 않겠니? 제게 있어 아키라의 그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어머니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선생님 저는 저의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고 혐오해 왔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저의 어머니를 감싸주는 것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로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반발이 제 가슴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의 문학작품 속으로 스며들어 미화된 저의 어머니는 조금 더 불결하지 않았으며 혐오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허구인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5장 어머니의 초상 이야기는 3년 후로 건너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제 신변에 특별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것만 빼면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 이었습니다. 저는 아키라의 영향을 받아 소설을 읽기 전까지는 오로지 그림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꽃이었습니다. 꽃을 대하면 저의 가슴은 통증과도 같은 어떤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저의 몸속에는 평생을 꽃에 바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꽃에는 모습이 있고 또 색이 있습니다. 작은 꽃은 작은 꽃 나름대로 큰 꽃은 또 큰 꽃 나름대로 얼마나 완전한 소우주를 가지고 있는지요. 이렇듯 꽃에 치해 있던 제 눈이 소설로 옮겨지게 된 것은 순전히 아키라의 영향이었습니다. 아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소설의 내용이나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책을 구해 읽기에 열심히 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소설 속에서 매우 풍성한 색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소설 작품 속에 그 소년은 하얀 볼을 기울이며 미소지었다 라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상상해내는 것입니다. 빨간색의 건강한 입술 햇빛에 빛나는 검은 머리 입고 있는 브라우스와 스커트 그리고 신발의 색깔까지 그 소녀가 마치 제 눈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시골의 오솔길을 걷는 청년이 쓰여져 있으면 저는 들판이나 오솔길 멀리 보이는 산 구름 시냇물의 색상까지도 모두 상상해낼 수가 있었으며 청년을 휘감고 불어가는 바람의 색까지도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꽃그림을 그릴 때는 빛이 없으면 꽃의 색이 어두워지거나 어둠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리거나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곤혹스러움을 느끼곤 했었지요. 그러나 소설의 세계에서는 햇볕이 비치지 않더라도 많은 색이 자유자재로 탄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이었던 그때까지 톨스토이나 도스트에프스키는 물론이거니와 앙드레 지드나 히르만에세 토마스만 등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소설이 반드시 재미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드의 전원교양국이나 배덕자 등은 비교적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어두운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소설들을 읽게 되면서 저는 성경이라는 책에 점차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 소설마다 에는 어딘가에 항상 성경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성경 구절은 누구나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자주 인용되곤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저 혼자만 모른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버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저는 여전히 미술부에 들었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생활이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 그림이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리는 그림 속에 꽃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야채 산 나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설을 많이 읽은 탓 였겠지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그리는 일이었는데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얼굴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눈에는 뭔가 포착하기 어려운 정신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꽃을 그리던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커다란 어려움 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왠지 번거롭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앞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신부한 표현인데다가 적당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남이 있었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녀가 미술부로 들어온 것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을 지난 뒤였습니다. 미술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으므로 그때는 이미 부원들끼리는 얼굴이 익어 있었습니다. 미술비의 담당교사인 오사와 선생님은 새로운 부원이야 사이좋게 지내거라 하고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오사와 선생님은 명랑한 분이었으므로 미술부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우리 1학년 신입생들에게 했던 것처럼 2, 3학년 선배들이 그녀를 향해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고 얼굴은 약간 검은 편이었으나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 첫눈에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웃을 때는 가느다란 눈이 더욱 가늘어져서 상냥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모델이 되어줄 수 있니? 2학년 남학생이 첫 번째 질문을 터뜨렸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도 받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모델?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옷을 입은 채로라면 얼마든지요? 하고 쾌활하게 대답하고는 웃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따라 웃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이름과 주소는? 이번에는 3학년 남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가나자키 노리코예요. 주소는 가나자키 노리코 가나자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매일매일을 시험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나자키 노리코와 만났던 그 무렵의 저를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 무렵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나자키라는 성 그리고 그 주소가 제가 알고 있던 가나자키와 일치하는 것을 알았던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책이다 가나자키 노리코 가나자키 노리코 하고 수없이 희갈교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중호를 담아 계속해서 썼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여 한단 말인가 저의 눈에 언젠가 초밥집 앞에서 보았던 가나자키 일가에 달란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불같은 질투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 여자아이가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가나자키가 제게 행한 그 더러운 행위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나자키의 규활한 모습을 그 딸에게 알려야 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복수심이었습니다. 또한 세상물정을 모르는 채 곧게만 자라왔을 노리코란 여자아이에 대한 질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노리코는 그녀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일로 고민이라든가 걱정 따위를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다섯 살이 채 되기도 전부터 집 밖으로 쫓겨나와 있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심지어 눈보라가 휘몰아 치는 날에도 전 집 밖에 나와 앉아 어머니의 남자 손님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며 어머니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코의 아버지로부터 그 음탕한 짓을 당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괴롭고 괴로운 지난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어쩌자는 것일까요? 아무튼 저는 제가 겪어온 그리고 그때도 겪어있던 괴로운 일들이 모두 노리코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 마음이 되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끝없는 저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저는 그때까지 저 자신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냐 하면 저는 말이 없고 웬만해서는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무슨 일에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남들처럼 세계의 평화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 빌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리코가 가나자키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의선이었던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리코의 행복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행복한 듯한 아무에게도 악의를 가져본 일이 없는 듯한 상냥한 미소를 영원히 빼앗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의 어머니를 첩으로 삼고 있었던 일 또한 그가 어린 저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일 그런 것을 말한다면 노리코의 행복은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조금 더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자키와 그의 가족은 행복은 파괴당해야 마땅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을 하늘을 대신하여 가나자키의 난잡한 생활에 철퇴를 내릴 정의의 여신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행위에는 늘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단죄를 내리곤 합니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자키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의 딸인 노리코에게야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죄를 저지른 당사자 혼자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는 그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 노리코에게 접근할 것인가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같은 미술부였으므로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것은 싫었습니다. 저는 노리코가 저와 친해지고 싶어 안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노리코의 불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저는 그녀를 불행의 구렁덩이로 밀어넣는 이래 입맛을 다시는 듯한 그런 무서운 기분으로 그녀를 어두운 세계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것저것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키라에게 가나자키 노리코에 대한 생각을 숨김없이 말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적절한 말로 저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던 악마의 불꽃을 꺼주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키라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맹렬히 공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아키라가 공부에 매달려 있지 않았더라도 저는 아마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사악해져 있었습니다. 미술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3학년 선배들은 아침 7시면 벌써 대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목탄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지우개용 빵을 진 3학년들은 무척이나 열심히 었습니다. 미술실을 청소하는 것은 우리 1학년들의 몫이었으므로 우리도 덩달아서 바빴습니다. 도쿄 예대를 나온 선생님은 1학년인 우리들에게 한 학기 동안은 절대 물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오직 흙과 백의 세계야 우리들 1학년은 오로지 켄트지에 대쌤용 크레용이나 연필 그리고 목탄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대쌤 연습만 하였습니다. 그런 미술부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차 누리코에 대한 생각을 잊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림은 저에게 있어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해도 좋을 존재였습니다. 저도 3학년처럼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그들 옆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대로 진학하려고 하는 4명의 선배들에게는 뭔가 번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1, 2학년들에게 있어 3학년이라는 존재는 마치 스타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2학년처럼 뭐야 이 청소상태라든가 이봐 거기 있는 1학년 그 태도가 건방져 하는 식으로 뽐내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이재를 향하고 있다가 가끔씩 농담을 던져 웃기기나 할 뿐이었는데 그것이 어쩐지 예술가로서의 틀이 잡혀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 2학년 남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학년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저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간 후에 놀러오면 어떤지 아니? 대부분은 환멸스러워진다고 마치 병아리 같아 그러니까 너도 내년까지 3학년의 모습을 잘 보고 있으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희망이 눈앞에 있어서 반짝거리며 빛나고 있던 사람도 그 시기가 지나면 뭔가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보지 저는 이렇게 대꾸를 했지만 왠지 제게는 그 화려한 젊은 날에 한 번도 반짝반짝 빛나는 때가 없이 어른이 되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리코의 존재가 제 그림에 대한 정렬을 점차 잠식해오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알리없는 노리코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바로 옆에 이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1학년으로서 그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무렵부터 제 그림은 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점차 변해갔습니다. 제 마음의 갈등과 카나자키를 향한 저주가 그림 속에 배어 나왔던 것이겠지요. 어느 날 3학년인 다키 이치로가 이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묵묵히 그림을 보고 있다가 불쑥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내 그림은 어쩐지 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키이는 미술부원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전국 규모의 각종 미술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한 경력이 있는 데다 그림을 보는 눈도 여간 이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후배에 대한 그의 지도는 엄격하고도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원들은 모두들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숨을 멈춘 저에게 다키 이치로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기요미 너의 대생은 말이야 처음 보았을 때는 깨끗한 선이라고 생각했었어. 대단한 녀석이 우리 미술부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근데 요즘은 평범해 아니 평범 이하야 아름답지도 않아 왠지 탁하고 추한 느낌이 들어 저는 너무 창피한 나머지 얼굴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키의 지적은 너무나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기요미 선배가 이런 말 했다고 옥장에서 투신 자살 따위는 하지 않겠지? 너의 재주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너도 알겠지만 다키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투신 자살은요? 하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각길이었습니다. 노리코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노리코가 저를 쫓아오려던 일은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재빨리 돌아가거나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거나 하며 그녀를 피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키의 말에 충격을 받았던 탓인지 노리코를 따돌리는 일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가능한한 노리코를 피하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아무라도 좋으니 제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 곁에 다가온 노리코는 자기가 왜 미술부에 들어왔는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고등학교에 들어온 순간 편도선이 부었어. 너도 편도선이 부어본 적 있겠지? 내 편도선은 조금만 악화되면 금방 곪아버려 부글부글하고 하얀 딸기처럼 말이야 아 지겨워 노리코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노리코는 별로 우습지 않은 일에도 말한 뒤에는 잘 웃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다카이지로가 재빨리 깔깔이라고 별명을 붙였을 정도니까요. 내가 왜 미술부를 선택했는지 아니? 그것은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술부를 선택한 것은 오빠의 권유를 받았기 때문이야. 우리 오빠는 3학년인데 굉장히 현실적이야. 오빠의 말에 의하면 미술부에는 1년에 제대로 든 그림 한 장 완성하지 않는 녀석이 있어. 그런 녀석은 말하자면 미술부에 여자아이를 구경하는 게 목적이지. 아는 척하며 미술론 따위를 떠벌리는 것은 아주 잘한다고? 하는 거야. 오빠의 말을 듣고 나도 그런 것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음악부는 그럴 수 없잖아. 체육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말을 끝내고 다시 깔깔대며 웃고 있는 노리코를 보면서 약간 놀랐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자신을 웃음으로 얼버부릴 수 있는 노리코가 제 자신보다 어른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리코의 대생은 상당히 확실한 것으로써 그녀의 말처럼 시간을 떼우기 위해 미술부에 들어온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만일 노리코가 가나자키의 딸이 아니라면 저는 아마 그녀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노리코와 헤어진 저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노리코는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떠벌리며 필요 이상의 웃음을 웃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키 이치로에게서 그림이 취해졌다는 말을 들은 제 아픔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왜 내 그림이 취해졌는지 너는 아니? 저는 6월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리코를 향해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때문이야. 만일 제가 그렇게 말했더라도 노리코는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오랜만에 들판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로서 저는 그동안 그런대로 평온한 날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덤불 속에 만들어두었던 고모의 무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덤불만 더욱 무성해져 있었고 노을을 빗겨 생겨난 제 그림자만이 길게 길게 늘어났습니다. 이름모를 들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있었습니다. 저 꽃들만을 그리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때가 못견디게 그리웠습니다. 꽃잎이 헤쳐지면 그 속에는 생명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는 소우주가 숨어있습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은 채 계속되어지는 이 자연의 조그만 몸짓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해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꽃들도 제 몸을 작게 움츠렸습니다. 들판도 이제는 저를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축축한 들길을 걸어 집을 향했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귀요미 어딜 돌아다니다 이제 오니 그때까지는 제가 늦게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는 외출 준비까지 하고 얼굴 색까지 바뀌어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마음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고는 말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 엄마하고 사뽀루에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뽀루에 어머니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프시단다. 아버지 그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등을 돌려 수화기를 집어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나한테 아버지 따위는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리를 조금은 분별할 만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단 한 번 보았던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제 나름대로 계속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아버지와 딸로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막연 하나만 믿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잠잠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구나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는 모양이야. 사뽀리행 마지막 급행열차에 간신히 탈 수 있었던 어머니와 저는 창가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얼굴에 댄 채 계속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자 저도 참기 힘든 기분이 되어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울고 있는 모습은 전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어린 저를 품에 안고 사뽀루를 떠날 때 어머니는 두 번 다시 사뽀루의 땅을 밟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지금까지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어머니의 가슴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남아있으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씩 찾아오던 남자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스쳐 지나간 한 사람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의 생각이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가 남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사뽀루의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와 저는 곧장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이라는 아크릴 간판이 붙어있는 그 밑에는 수술 중 이라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열둘 열세명의 사람들이 긴 의자에 걱정스런 얼굴로 줄지어 앉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른 보기에 아버지의 제자들인 듯 싶었습니다. 우리가 복도의 모습을 나타내자 재빨리 일어나는 40대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눈에 그녀가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고는 앞장서서 우리를 긴 의자 중의 하나로 안내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녀는 내가 귀요미구나 하고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화의 상 오랜만이군요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자존심도 없는지 손수건을 눈에 댄 채 그저 크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였어요. 몇 술 깔 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푹 고꾸라지는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자 하루미 상이 그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음식물을 끄집어내고 즉시 구급차를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루미 상이 말했어요. 만일의 경우에는 사화의 상과 기요미를 불러달라고 선생님이 부탁하셨다구요. 그래서 폐가 되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것보다도 상태는 어때요? 어머니는 화가 난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계속 의식 불명이에요. 지금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살아날 가망은 있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란 게 아주 희박하다며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아 다행이에요. 살아날 가망이 있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들릴 만큼 커다랗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틀림없이 죽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 점잖은 아버지의 아내와 얼마나 대조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는지요?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그때 그런 어머니의 태도가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어머니는 언제나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더러운 여자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진절이 처지도록 싫고 창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도 첫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순백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의 회복을 기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리 모녀를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강렬한 호기심이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경에 거슬렸으나 어머니는 그런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여유도 없었겠죠. 아버지의 아내가 수술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을 거예요. 근처 호텔이라도 가셔서 좀 쉬세요.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나는 호텔 따위에서 쉬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퉁령스럽다고 생각했으나 그녀는 조금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불려 저쪽으로 가고 난 후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하던 것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부인한테는 자식이 없어? 한 명 있었지만 죽었다지 아마. 그 뒤에 양자를 들였지만 그 아이도 집을 나간 모양이야?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있어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다른 때와는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한 대 모은 채 수술 중에 빨간 표시등만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기도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는 말이 신음소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저는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어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내내 아버지를 원망해 왔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많은 어머니인데도 말입니다. 아 그랬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어리석게도 자신과 자기 자식을 버린 아버지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눈물과 끝없는 기도를 보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아버지만이 유일한 남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드나들던 가나자키 마저도 거기까지는 파고들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우리 곁을 떠나갔을 때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의 연속이야 라고 말하며 700만 엔을 받은 것에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변해 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와 딸이라는 지극히 1차적인 관계에서 또한 지극히 당연한 본능인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에 피어나는 데에는 왜 그토록 오랜 세월과 수없이 많은 갈등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도 그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의 수술이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하루미상 덕분이에요. 그녀가 없었더라면 토한 음식에 기도가 막혔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늦어지거나 해서 살아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루미상이 누구인지는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고모가 제게 하늘색 원피스를 보냈을 때 그 소포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있던 스가다 하루미 말이에요. 다음날 우리 모녀는 병원 복도에서 스가다 하루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오리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거예요. 하루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우리 모녀 사이에 할 수 있는 얘기란 고모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사오리는 제가 어려서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그 성정을 잘 알아요. 얼마나 착한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서 혼기가 되자 많은 혼담이 들어왔었죠. 그렇지만 사오리에게는 따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오리는 어느 날 갑자기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사오리는 부모님에게 조차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말해 주었어요. 스가다 하루미는 어머니를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오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빠의 죄를 만분의 일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내가 독신으로 지내므로서 사와의 상과 어린 기오미에게 사죄하고 싶어요. 그런 일로 사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맹사했어요. 라고요. 왜 고모는 그런 십자가를 지려 했던 것일까요? 아 그리운 고모 그분은 어머니의 말대로 정말 천사였습니다. 고모가 맨 처음 절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저를 안아주었으며 눈물을 흘렸었는지 저는 그때야 비로소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이라는 참회가 담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모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린이 찬송가를 불러주었던 것은 그런 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사뽀루로부터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고모에 관해 얘기를 했습니다. 6월도 막바지라서 활짝 빈 아카시아 꽃이 몇 번이나 창유리를 스칠 듯 지나갔습니다. 멀리 다루마의 산에 윤곽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고모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모같은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오리 상은 처음부터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주었지 몇 번인가 했던 말을 어머니는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야 사오리 상은 장차 태어날 아이를 자기가 맡아 기르겠다 했었어. 두 손을 모아 부탁까지 하더구나. 언젠가 너한테 말한 적이 있지만 사오리 상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야. 고모는 엄마가 뱃속에 있는 나를 부담스러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 그래 그랬던 모양이야. 엄마는 어땠는데? 뭐가 말이냐? 뱃속에 있던 내가 귀찮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어. 어머니는 짧게 대답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고모는 정말로 상냥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의 속마음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모는 어린 나이로 아내가 있는 남자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겨 저를 떠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좋아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순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어머니를 경멸하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라는 뜻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는 순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어머니는 좋아하는 사람의 아이를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키우자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므로 아버지에게 책임전가를 한다거나 혹은 아버지를 원망한다거나 하는 생각 같은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고모가 어머니의 그런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고모는 아버지의 행동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려는 일 따위는 생각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진심을 보면서 그리고 고모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면서 제 마음에는 악마가 자리할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모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며칠 만에 등교한 학교에서 가나자키 노리코의 얼굴을 보게 되자 제 마음속의 악마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과 악한 것을 즐기려는 두 마음이 한데 공존해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입원중인 아버지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1학년에게 물감 사용을 금하고 있었으므로 주로 집에서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여간 즐거운 기분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가나자키에 대한 복수를 여러가지로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차 노리코에게 의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노리코와 제가 미술실에 청소 당번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당장이라도 비가 내일 것처럼 구름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나서 저는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2, 3일 전까지 달콤한 향기를 발산하고 있던 아카시아 꽃이 이제는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감상적인 기분이 되어 검은 비구름을 배경으로 시들어 있는 아카시아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동이에 물을 버리고 온 노리코가 다가왔습니다. 우암아 커피 마시고 싶지 않니? 밝은 목소리 였습니다. 노리코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노리코의 눈물은 합성 수지의 입자처럼 물기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녀는 늘 명랑했습니다. 마시고 싶긴 하지만 저는 검은 구름이 점점 낮게 드리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시고 싶긴 하지만 뭐야 약속이 있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화장실 옆 복도에서 아키라와 마주쳤던 것입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키라와는 얼굴을 마주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있더라도 눈과 눈으로 인사를 나눈다든가 건강하니? 건강하니? 공부 열심히 해? 그래 하는 등의 짧은 인사말이나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아키라는 입시공부에 매달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키라가 얼른 비켜가려는 제 앞을 가로막듯이 서서 말했던 것입니다. 기요미 오랜만에도 하고 얘기하고 싶어 넌 어때? 물론 저는 좋아 하고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아키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다 하더라도 저는 아키라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기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방과 후에 낙엽송 아래로 나와 아키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저의 학교의 운동장은 굉장히 넓었는데 그 한켠에 오송이라고 불리는 다섯 그루의 낙엽송이 다정한 친구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그 오송을 좋아했습니다. 약속? 어머나 노리코가 부럽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질투심이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구김이 없는 노리코는 제가 피하지 않자 이제 저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별로 할 말도 없었으므로 주로 듣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노리코의 화제는 극히 소녀적인 평범한 것으로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고양이 핑코까지 넣은 가족의 얘기에서부터 영화 배우나 가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공통의 화제인 그림 얘기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 흥미를 끄는 얘기는 역시 노리코의 아버지인 가나자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귀를 기울여주자 노리코는 기꺼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시시한 싸움 얘기까지도 들려주고 오빠의 방에는 누드 사진이 걸려있다는 것까지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노리코는 저를 가깝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전혀 다른 의미이긴 했지만 노리코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노리코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리코가 그 목소리에 질투심 같은 느낌을 내비친 것은 저에게 자기 이에에도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 의외로 여겨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언제나 친구가 없이 지내던 소녀였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눈에나 그렇게 보였던 모양으로 다키 이치로 까지도 오하마 너는 고독과 우수라는 제목의 그림모델이 되면 딱 어울리겠다 하고 놀려대곤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언제부터인가 하마노 귀요미의 하마에 오를 붙인 오하마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귀에 익숙하지 않은 호칭으로 불리는 일은 또 하나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약간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노리코 언제 한번 너희 집에 놀러갈게 저는 지나가는 말처럼 쉽게 말했습니다. 정말 노리코는 뛰어오를 듯이 기뻐했습니다. 언젠가 노리코는 자기네 집에 놀러가자고 지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나는 말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이 싫었어. 미안하지만 너네 집에도 가지 않겠어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기네 집에 간다고 하니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노리코는 저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나 나쁜 아이였을까요. 제 속에서는 그때에도 검은 악마가 꿈틀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약속대로 저는 낙엽석 밑에 앉아서 아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게 드리워져 있던 검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파란 하늘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고모가 저를 위해 보내주었던 하늘색 원피스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사오리 고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엉뚱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아키라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옆에 온 아키라는 여 그동안 좀 커진 것 같은데 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말투가 왠지 친형제의 그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오십오센티야 백오십오센티 정말 이젠 당당한 어른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아키라의 말투도 무척 어른스럽게 들렸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선수들이 야구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과 타자가 휘두르는 방망이가 어쩌면 그리도 맞지 않는지 보고 있는 제가 다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테니스 코트에도 배구 코트에도 운동을 즐기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드러누워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저와 아키라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이좋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6월에 물오른 나무들처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 그날 운동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그 선생님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6월에 눈부신 태양과 검푸른 색을 띈 나무와 꽃들 거기에 한데 어우러져 있는 학생들 이것이야말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눈부신 아름다움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날 그날 저는 모처럼 밝고 환한 아름다움에 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키라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 학생들처럼 아름답게 보여? 저는 학생들을 가리키며 불쑥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아키라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저 아이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 아주 시적인데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저 검둥이 녀석들이 아름답다니 말이야. 우리는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이런 말 물어보면 안될까? 아키라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뭔데? 얘기해봐. 다른 게 아니고 요전에 신문을 보니까 후나토라는 꽃꽂이 연구가의 얘기가 나와있더라고 사뽀루에 갔었다고 하더군. 음 그 얘기? 그것은 아버지의 수술에 대해 쓴 어떤 사람의 수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내추려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나아지셨니? 아키라는 친절하게 물어주었는데 저는 문득 어떤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아키라에게는 사뽀루에 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뽀루에 갔던 일 어디에서 들었어? 아키라는 아 그거? 하고 약간 웃고는 노리코 한테서 노리코는 내 친척이 의독해서 내가 사뽀루에 갔다고 가르쳐 주었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키라와 친하다는 것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키라와 노리코가 아는 사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아키라에게 배신을 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애를 알아? 침착하려고 했었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려 나왔습니다. 아 노리코 그 아이의 오빠하고 나하고 같은 반이야. 이 학교에서 입학하면서부터 말이야. 걔네 집에 놀러갔던 적도 있어서 비교적 친하다고.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옛날에 저는 아키라에게 노리코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와의 관계도 말했었습니다. 물론 실제 이름이나 그 흉측했던 밤의 일만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아키라와 친구라는 것이 노리코에게 알려졌을까? 그건 말이야 내 실수였어. 2주일쯤 전인가 내가 노리코네 집에 놀러갔었는데 노리코가 미술부라고 그러기에 내가 깜빡해서 하마노 기요미라는 학생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어. 그렇지만 어때? 알려져서 별로 곤란한 일도 아니고 너와 내가 친하다는 것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누구라도 알게 되는 일이잖아? 신경 쓸 신경 쓸 신경 쓸 거 없어. 노리코를 상대할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는 저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는 아키라는 태평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면의 벽이 모두 거울로 된 방에 들어간 것 같은 불안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음 그렇게 된 거였어? 저는 오랜만에 만난 아키라의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명랑한 목소리로 다시 덧붙였습니다. 저 아키라 노리코의 오빠는 잘생겼어? 언제 나한테 소개시켜줄래? 아 좋아 녀석도 말이야 노리코가 가끔 오하마 오하마 하며 내 말을 하니까 내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 아키라의 산뜻한 말투가 왠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말이야 기적적으로 소생하셨어. 저는 얘기를 처음으로 되돌렸습니다. 다행이구나 또 문병을 갈 거니? 글쎄 엄마가 간다면 너 혼자서는 갈 수 없어? 나 혼자서? 그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 직접적인 존재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기에 앞서 어머니의 옛날 애인이었고 저의 가슴속이 아닌 어머니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저의 친아버지입니다. 저에게 피를 나누어 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 만나러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사뽀리의 병원에 다녀온 후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미워해야만 될 정도로 사랑하라. 언젠가 사랑해야만 될 정도로 미워하라. 어느 책에선가 본 적이 있는 이 구절이 문득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럴까? 나 혼자서 갔다 올까?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그린 그림도 한 장 있는데 그 그림은 꽃병에 꽂혀있는 장미 다발을 그린 정무라 였는데 제가 생각하기 해도 이상할 정도로 훌륭한 색이 나와서 어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장미 향기가 풍길 정도의 그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여름방학을 하면 사뽀로에 갈 거야. 애할아버지 댁에 같이 갈래? 아키라가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하나 둘 교정에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던 선수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하늘에는 하얀 달이 얇은 종이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얀 달을 보면서 사오리 고모의 옆 얼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가나자키의 일을 잊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키라 나 미술부를 그만둘까 봐 가나자키를 잊으려면 먼저 노리코를 보지 않아야 했습니다. 매일처럼 노리코와 얼굴을 마주침으로써 가나자키의 미움이 커갔기 때문입니다. 미술부를 그만두다니 왜? 아키라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냥 저는 가나자키의 얘기 또 그의 딸인 노리코에 관한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언젠가 내게 있어 그림은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한 적이 있어. 그리고 넌 그림의 소질도 있잖아. 타고난 소질을 내팽개치는 것도 일종의 제약이다. 아키라는 제약이라는 말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아키라의 협박이 아니더라도 제 자신이 미술부를 그만두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밖에는 별로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자 손님과 교대로 집 밖으로 쫓겨났을 때도 단밑에 쭈그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저는 어느덧 그림 속에 사는 행복한 아이가 되곤 했었습니다. 이제는 자라서 이제를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지만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그때처럼 마음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더욱 말수가 적은 저로서는 그림만이 제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부에 얼굴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뭐라고 얼굴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음 남자 음 남자야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녀석이 싫으니 그래 아주 싫어 아주라고 힘주어 말했지만 저는 노리코를 그다지 싫어하지 않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노리코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귀요미 너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사는 그런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키라의 말은 지극히 당연했으므로 저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같은 반 친구 모두가 다 좋을 순 없어 직장에 가더라도 분명히 거슬리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야 아마 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도 싫은 사람이 하나나 둘은 있을 거야 너는 그때마다 거기에서 도망칠 거니 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아키라는 이제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술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학급의 인원보다 미술부의 인원이 적으니까 그 싫은 사람이 유난히 눈에 거슬리는 때문일 거야. 선생님 제가 왜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그때 아키라도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었을 테지요. 저는 모든 것을 아키라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슴속에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알 수 없는 마음의 공간 그런 고독한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 아키라 그렇게 다그치지 마 제발 날더러 어쩌란 말이야 난 정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거든 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노력해봐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야 너의 정신 의생에도 좋을 거고 내 재질을 꺾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아키라는 제 마음을 눈으로 읽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뜻밖의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의 상냥한 고모는 제게 숭고한 사랑을 남겨주었는데 저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운 사람은 밉다 싫은 사람은 싫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키라는 누군가가 싫다는 불유쾌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지극히 합리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그것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슴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모라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뱃속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므로 고모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모의 크나큰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저는 막연히 그것은 고모가 믿던 종교의 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모가 믿던 종교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게 숭고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종교의 실체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고모의 그 투명한 노래가 제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키라 기독교에 대하라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니 잘 몰라 그렇지만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겠지 사오리 고모가 기독교 신자였었대 그럼 너도 기독교가 멀게 느껴지진 않겠구나 응 사실 그래 교회에 나갈 거니 글쎄 시원한 저녁바람을 가슴에 안고 걷는 탓인지 교정을 나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름방학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이었습니다. 와마 와마 노리코가 미술실을 나서는 저를 쫓아오며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있진 않았겠지 우리 집에 오는 거 물론이야 저는 노리코를 돌아보며 기쁜듯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노리코의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집에서 생일파티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일파티를 여는 그 광경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신물이 넘어 오도록 많이 보아 왔으니까요. 새하얀 레이스로 곱게 장식이 된 테이블보가 덮인 원탁의 테이블 그 한가운데에 놓인 큼직한 생일 케이크와 몇 자루에 앙증맞은 초 테이블에 둘러앉은 초대된 손님들 촛불을 끄는 주인공의 행복한 미소와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 저는 왠지 모르게 그런 생일파티에 반감 같은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생활과는 먼 거리에 놓인 채 살아온 탓이었을 테지요. 그러나 노리코로부터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저는 매우 태어난 얼굴로 고마워 꼭 갈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때 태어난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노리코가 저를 초대해 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때 취할 태도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제가 정말 싫습니다. 몇 명 정도 오는데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는 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래서 많이 줄이기로 했어. 오빠랑 오빠 친구 한 사람이랑 그리고 엄마 아빠까지 해서 여섯 명이야. 제 가슴을 짓누르는 말을 노리콘은 아주 쉽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까지? 응 아키라도 초대했어. 너도 알지? 오빠 친구라는 사람이 아키라였어? 아키라는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아키라는 우리 오빠가 굳이 초대하자고 해서 초대한 거야.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노리코의 생일에 아키라가 초대를 받는 일 따위는 저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아키라는 저보다는 노리코와 훨씬 더 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으로 제 마음은 다시 가나자키의 생각으로 가득 쳤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는 또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때나마 아버지로 여겨 그를 사랑했던 제 자신을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 한켠이 뻐근해져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예쁜 것으로 골라 입었습니다. 녹색의 원피스였는데 칼라와 소매에 흰색의 레이스가 장식되어져 있어 얼굴이 하얀 저에게는 썩 잘 어울렸습니다. 어딜 가니? 어머니가 현관까지 쫓아 나오며 물었습니다. 응 친구 집에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 그래? 우리 귀요미가 제일 예쁘겠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워야 했으니까요. 노리코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여야 가나자키에게 복수가 될 것 같았던 것입니다. 엄마 나 정말 예쁘게 보여? 그렇다니까 그런데 누군데? 오늘 생일이라는 친구가 저는 잠시 아득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엄마 난 지금 가나자키의 집에 가는 거야. 가나자키의 딸이 날 초대해 주었거든? 가나자키 말이야 가나자키 저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애써 눌렀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원래 성격이 대범하고 명랑한 어머니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응 노리코라는 아인데 엄마는 잘 모르는 애야? 본래 어머니가 아는 친구란 없었으므로 저는 이렇게 얼버무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노리코의 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의리의리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택이라고 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육중한 철대문도 넓은 잔디밭과 정원도 그 안에 운치있게 서있는 유리창이 많이 달린 2층 집도 제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노리코를 위해서 그림물감 하나를 포장지에 싸서 핑크빛 리본으로 묶어 갖고 갔습니다. 그림물감 하나라고 해도 생일선물로 결코 부끄러운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는 그림물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집 호아 저택이라고 불러야 할 노리코의 집에서 건네주기에는 정말이지 저도 약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리코는 단돈 500엔짜리 물감을 받아들고는 정말 고마워 소중하게 사용하겠어 오하마한테 받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분명히 좋은 그림이 나올 거야 하고 순수하게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감정을 재빨리 치워버렸습니다. 기오미 잠깐만 기다려 방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게 노리코가 이마를 남기고 방을 나가자 곧바로 아키라와 노리코의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실에는 호화로운 샹들리에가 두 개나 걸려 있었습니다. 다다미가 30장은 들어갈 만큼 널 따란 푹신푹신한 양탄자를 밟으며 노리코의 오빠와 아키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운명의 한 장이 넘겨진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리코의 오빠는 노리코나 가나잡기와는 전혀 닮은 데가 없었습니다. 약간 허약한 듯 보였으나 얼굴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귀요미 일찍 왔구나 와 오늘은 정말 눈부신데 아키라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리지 마 저는 짐짓 여유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내가 노리코의 친구 오하마구나 난 노리코의 오빠이자 아키라의 친구도 되는 가나자키 다쿠야야 다쿠야는 아키라가 소개하기 전에 벌써 절 보고 아는 채를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쿠야와 아키라는 저를 향해 뭐라고 몇 마디 더했으나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후에 나타날 가나자키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서들 와요 우리 노리코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두 사람이 와주어서 말이에요.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리코의 어머니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정부에게 쟁반을 들리고 들어온 노리코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우아한 기모노 차림이 썩 잘 어울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노리코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핑크빛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도 같은 천으로 만든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긴 했으나 제 귀가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꼭 제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은 예의 생일 파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꼬기 거기에 불을 붙이고 끄기 생일 축하 노래 부르기 케이크 자르기 등 자 어서 들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훌륭한 요리가 테이블 위에 가득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 했으니까요. 가나자키가 금방이라도 나타날까 봐서 불안했고 그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오하마양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노리코의 어머니는 제 이름이 오하마인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리코가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엄마 오하마는 본래 이름이 아니야. 하마노 귀요미가 본 이름인데 하마노의 하마에 오를 붙여서 오하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 그랬었니? 엄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요즘에 고등학생들은 여학생들도 많이 거칠어졌다고 생각했지. 오하마 오하마라고 막 불러서 말이야. 그런데 저는 작은 목소리로 옆에 앉아있던 노리코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오시지 않으셨잖아. 아 왕초 노리코는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는 오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생겨서 30분 정도 늦으신다고 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나잡기와 얼굴을 대하는 것이 30분 뒤로 연기되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시간이 또한 기대와 긴장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작은 접시에 모기버섯 요리와 오이저림 등을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림을 무척 잘 그린다면서 예의상 호의를 보이는 것인지 누리코의 어머니는 또다시 저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가나잡기가 우리 집에 드나들던 무렵 어머니는 가나잡기가 약속보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늦어져도 먼저 식사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겨우 30분도 기다리지 못하다니. 물론 손님을 초대했기 때문이겠지만 저는 은근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하마노 기요미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요. 그렇지 아키라? 다쿠야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키라는 힐끗 저를 한번 보고는 그래 맞아 일종의 천재라고 할까? 하고 다쿠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천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노리코도 이렇게 맞장구치고 나섰으나 그녀에게는 질투 비슷한 무엇이 살짝 내비쳤습니다. 어머나 천재라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요미양의 그림을 받아 둬야겠구나. 먼 훗날에는 대단히 비싸질 테니까 말이야. 노리코의 어머니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나 제게는 뭐든지 돈으로 환산하는 것 같이 들려 귀에 거슬렸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밖에서 자동차에 클렉슨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얼마 안 있어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이쿠 미안 미안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하고 들어온 것은 틀림없는 가나자키였습니다. 아키라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 아키라 잘 와주었어 그런데 이 예쁜 여학생은 누구지 가나자키는 환하게 웃으며 저와 아키라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응 하마노 귀요미야 아빠 노리코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응 하마노 귀요미 순간 가나자키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고 입도 멍하니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꼬리에 가볍게 이는 격련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가를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그리던 제 순간에 가나자키가 보여준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역시 의선과 뻔뻔함으로 가득 찬 어른이었습니다. 가나자키는 순식간에 태어난 얼굴이 되어 여 귀요미양 오랜만이군 어른이 다 돼서 못 알아봤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키라를 향해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아키라 오랜만이군 요즘은 입시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어머 아빠 귀요미를 알아요 노리코가 큰소리로 물었으나 가나자키가 아키라에게 한 말로 지워졌습니다. 그러자 노리코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귀요미를 아느냐니까 그럼 알지 알고 말고 아빠의 일관계로 귀요미양의 부모님을 잘 알고 있어 내가 귀요미양을 봤던 때 귀요미양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까 요만했었지 가나자키는 손을 자신의 허리 근처에 대보이며 웃었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때 가나자키의 말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도 가나자키와 어머니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초등학교 생으로 이렇게 작았었지 하는 말에서 도대체 무엇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작았던 아이와 가나자키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폭로하는 일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이니 너도 우리 아빠를 알고 있었어 오하마 놀라는 노리코에게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글쎄 내가 어릴 때 일이라서 하고 눈은 가만히 가나자키에게 쏟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자키의 아내는 어릴 때 일이니까 아버지와 관계된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겠지 하고 가나자키의 잔에 검붉은 포도주를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의 물란한 생활 같은 것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한 하나의 만남에 놀라워 했으나 그것도 잠시 뿐 곧바로 다른 얘기로 옮겨졌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나자키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또는 술잔이라도 하나 깨뜨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가나자키가 일순간이기는 했으나 경악의 표정을 지었던 것에 만족했습니다. 가나자키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제약을 결코 잊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저 또한 가나자키를 응시했을 때 그가 제게 저지른 그 흉악한 일을 잊고 있지 않다는 강한 시선을 보냈던 것입니다. 가나자키는 전보다 더 뚱뚱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호쾌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머니와 저에게 보여주었던 상냥한 표정이라든가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이 집에 있어서의 가나자키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젓하게 행동하며 뽐내는 듯 살고 있는 모습이 본래의 가나자키였던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이미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었으므로 굳이 상냥하게 굴거나 비위를 마칠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죠. 저는 가나자키의 그런 모습에서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동안 앉아있던 가나자키는 밖에 약속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미있게 놀다들 가요? 그는 분명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제게는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장기도 두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밤이 꽤 깊어졌습니다. 저와 아키라는 노리콘의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따라 아키라는 골목을 다 빠져나오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안타 버스 정류장에 다 와서도 그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므로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귀요미 피곤하니 우리 걸어갈까 아키라와 같이라면 아무리 먼 길을 걷는다 해도 실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가 제 옆에만 있어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와는 달리 아키라가 묵묵히 있게 되자 저는 차라리 혼자가 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은 진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나도 걷고 싶어 아키라는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는 계속 걸어갈 뿐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아키라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 였습니다. 노리코의 오빠 말이야 친절한 것 같던데 그래 아키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런 오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리코가 부러워 저는 다른 때와 달리 수다스럽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아키라는 역시 잠자코 있었습니다. 왜 그래 화났어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쩌면 아키라가 노리코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의 일을 눈치채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으나 아키라는 어머니의 일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해준 때문이죠. 제가 가나자키의 이름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키라는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고 다감한 성격인 그가 가나자키의 표정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역시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저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키라 난 여기서 버스를 탈 거야. 저는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설사 어머니와 노리코의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떳떳지 못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아키라가 저한테 화를 내야 할 까닭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길을 돌리자 그때서야 아키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요미 너는 언젠가 미술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었지? 그런데 왜? 제 말은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넌 그때 싫어하는 남학생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어. 너는 남학생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자애가 아니었니?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요미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너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묻는 거야. 기요미 넌 언젠가 내게 어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나는 그때 그런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너의 불행을 함께 짊어지려고 생각했었어. 어쩌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짊어져야 할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짊어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저는 두려움에 떨며 다음에 올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는 너의 어머니의 상대가 노리코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역시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으면서 너는 그 집에 쳐들어간 거야? 쳐들어갔다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말대로 저는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곳에서는 노리코 아버지의 놀라는 표정이 확실하게 보였어. 그러니 내 옆에 있던 다쿠야도 보았을 거야. 노리코와 그의 어머니는 다행히 아버지 옆에 있었으니까. 너는 그때 노리코의 아버지가 그런 표정을 보일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간 거야?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빛을 쫓아 눈을 굴려 보았으나 지나쳐가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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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나자키가 저보다 더 사랑하는 처음부터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노리코가 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리코는 미워하기에는 너무나 착한 아이였지만 하긴 말이야 내 입장이 되어 보면 얼마나 노리코의 아버지가 미울지 그건 짐작할 수 있어. 하지만 노리코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 애는 순수하게 너를 좋아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를 생일에 초대했는데 너는 그러한 노리코의 순수한 우정을 무서운 마음으로 짓밟았어. 선생님 그때 아키라는 너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나자키가 제게 어떤 짓을 했는지 조금도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기우미 난 너를 정말 좋아했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머니를 갖고 있더라도 말이야.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너를 좋아했어. 그런데 이젠 내가 싫어. 그렇게 무서운 내가 정말 싫어. 말을 마친 아키라는 제게 등을 보이며 밤에 포도를 달려갔습니다. 아키라 넌 몰라. 땀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제발 잘난 채 하지 말란 말이야. 넌 몰라.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6장 오직 사랑뿐 어둠 속을 달려가는 아키라를 향해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쳤지만 저는 역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가나자키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가나자키의 딸인 노리코까지 미워해야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노리코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축복을 가득 안고 찾아가야 할 생일 파티에 미움과 저주를 숨긴 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슴프레한 밤하늘까지도 가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제가 악마의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무서운 저주를 품고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가나자키 역시 악마의 피를 받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는 데 있어 악마적인 마음을 품는다면 저는 이미 그를 미워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닐는지요? 언젠가 아키라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봐. 그게 마음이 편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자키를 미워하고 노리코를 미워하는 일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저로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나자키와 관련된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추한 것이며 결코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라는 악마적인 마음에 눌려 깊이 숨어있던 제 본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아키라 미안해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워. 저는 낮게 중얼거렸으나 아키라는 이미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그가 제게 해 준 진심을 담은 말은 아직 제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난 널 좋아했어. 아키라는 저를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고 이해해 준 것은 아키라였는지도 모릅니다. 저의 유일한 친구였던 아키라는 그러나 이미 제 곁에 없습니다. 저는 더없이 소중하고 소중한 아키라와 맞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저의 부끄러움의 무게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키라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삿보리의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그리고 있던 꽃그림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완성된 그 그림은 끝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서 아름다운 꽃을 그릴 자격이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송두리째 빠져버린 것 같은 고교 시절이 끝이 났습니다. 아키라와 헤어진 후로 2년 하고도 몇 개월인가 학교 생활은 실로 몸이 건조했습니다. 길고도 긴 세월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미술부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술 공부를 그만두는 것은 커다란 아픔이었지만 전 노리코를 더 이상 마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노리코는 제게 말했었습니다. 오하마, 왜 그래? 왜 미술부를 그만두는 거야? 넌 정말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 같은 건 없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싫어졌을 뿐이야. 노리코는 구개를 갸웃거리며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림 도구들을 모두 벽장 속에 깊숙이 쳐박아둔 채 그림과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연필로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솟아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의 바람을 두 손으로 쥐어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요?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때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3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사이가와 단과대학 영양학과에 입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저에게 조그마한 소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귀요미, 너한테 온 소포야. 그런데 발송인의 이름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의 눈이 조금 반짝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가 보낸 소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걸까? 포장지를 뜯고 보니 그것은 검은 가죽 표지의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책이잖아. 제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니 그곳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한 어머니는 이미 딴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경 표지를 열자 거기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은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저는 직감적으로 아키라가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써놓은 글씨는 분명 아키라의 글씨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저에게 그런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줄 사람은 아키라밖에 없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한 폭이 잡초같은 저에게 그 성경 말씀은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에 스며들어 왠지 모를 편안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키라는 저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폭이의 말라 비틀어진 잡초 그 잡초가 파랗고 싱싱한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저는 틈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책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키라가 읽으라고 보내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키라에 의해 책이 흥미를 갖게 되었던 저는 미술부를 그만둔 후로는 책을 읽는 일에 전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많은 양의 책을 독파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로 타인의 짐을 저어 주십시오. 바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6장 2절이었습니다. 목이 메웠습니다. 이제 아키라가 이 책을 보내주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었습니다. 서로 타인의 짐을 저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듯이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저는 아키라가 이 구절을 특별히 제게 읽도록 줄을 구워준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작별을 구한 그 여름밤으로부터 2년 몇 개월인가가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에게 그는 축하의 표식이라도 한 듯 성경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아키라가 보내주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보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증거 따위를 찾지 않더라도 표지 안쪽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은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쓰여있는 것만으로도 아키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구절에서 그의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선생님, 이때 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아키라가 저를 경멸하며 떠나갔다고만 생각했던 저는 그때까지 매일매일을 어둡게 보내왔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또 때로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떠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떠나 있기는커녕 서로 타인의 짐을 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는 화를 내고 있지 않았어. 그는 나를 결코 잊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었는지요. 그것은 제가 후일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기쁨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 받습니다. 안심하고 가시오. 제 용서를 선언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온 몸을 떨었답니다. 아무튼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마을을 뒤덮던 초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또 저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부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작은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벌써 여러 곳의 직장을 거친 뒤였습니다. 어머니의 직장은 슈퍼마켓이라든가 식료품 가게 또는 양품점 등으로 거의가 판매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을 자주 옮기곤 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남자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43살이 되지만 하얗고 귀염성 있는 얼굴은 어머니를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게 합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책 같은 것을 읽지 않는 단순한 사람이라서 까다롭게 이치를 따지고 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편안함을 느껴서 이끌리는 남성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선생님 전 지금 제 자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금 어머니의 물란한 생활을 어머니의 애모나 성격 탓으로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든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자식이 있는 남자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든 가리지 않고 상대했으므로 늘 쫓기며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내추렬로 쓰러져 삿보리에 다녀온 무렵부터 어머니는 많이 점잖아져 있었습니다. 뻔뻔스러운 어머니도 자식이 살의 분별을 할 만한 나이가 된 것만은 의식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일단 내려진 평가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환한 대낮에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소문의 여자였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주임이 어머니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등 사장이 가끔 사장실로 불러들인다는 등 이러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고 양품점에서 일했을 때에는 주인이 어머니만을 차에 태우고 거래처를 돌았다는 등의 험담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직장을 옮기는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몇 달씩 집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전부터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저 여자는 돈만 받으면 아무하고나 자는 여자다 하고 어머니의 지난 일들을 들추며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어머니 자신이 불러들인 결과였지만 어쨌든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살기 힘든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였던 이라는 과거형을 쓰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살기 힘든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선생님, 저는 왜 하필 이런 사람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것일까요? 좀 더 정숙하고 건전한 사람이 제 어머니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선생님. 저는 또 부질없는 말을 하고 있군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에 지금도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커다랗고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철모르는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는 어떻게 됐니? 죽었니? 어디에 있지? 라는 등의 호기심 많은 어른들의 시선을 받으며 자란 저는 좀 더 강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금세 상처를 입건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저에게 서로 타인의 짐을 저어주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의안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날 저녁 바람에 실려오는 라일락의 달콤한 향기에 취하면서 문득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가 타인의 짐을 저어줌으로써 상대방도 저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이 저의 무거운 짐을 저어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자주 이기심이 제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과연 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요? 사랑한다는 것에서조차 자기의 증숨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더군요. 저는 제가 남의 무거운 짐을 저어주어야 할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키라에게 짐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짐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나누어 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안겨 주었으므로 죄가 더 감당해야 할 몫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키라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성경을 보내준 것은 내가 분명해 성경을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쓰다가 찍고 쓰다가 찍고 하다가 결국은 편지를 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키라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첫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리다만 꽃그림을 다시 그릴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그리다 말았던 그림은 벽장 속에서 조미슬고 책이 칙칙하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그동안의 제 마음처럼 생각되어 약간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다버리고 새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의 존재를 다시 마음속에 품게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한결 밝은 마음이 될 수 있었던 탓인지 그림은 수월하게 그려졌습니다. 꽃의 색도 전보다 한결 성숙된 색감을 나타냈습니다. 밝고 환하면서도 정과는 다른 깊이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 그림 어때? 아빠한테 보낼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전처럼 향기가 날 것 같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향기가 날 것 같다는 단순한 느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다만 잘 그렸구나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사뽀루의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으로써 우리 모녀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로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와 연락을 취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아버지의 건강이 어떠한 상태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8시 전이었을 것입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웬 전화야? 잘못 걸려온 거겠지? 이른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전화를 걸 사람이란 없었으니까요. 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편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여보세요? 하고 좀 더 큰 소리로 말하자 아 귀요미구나 하고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직감적으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으나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다 아버지다 그림 잘 받았다 뭐라고 형형할 수 없는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전화로 들었던 것입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 예 저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저 귀요미예요 하며 말하고 싶었으나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귀요미 그 그림은 정말 잘 그렸더구나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아버지는 압도당하고 말았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아버지 역시 어색해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의 상기된 목소리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꽃 속에서 살아온 아버지로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그림이라는 형식을 빌어 꽃의 아름다움에 접근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지요. 아버지의 전화라는 것을 안 어머니는 제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다시피 해서는 기회됐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뿐 어머니는 다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 예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미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기우미 아버지는 말이야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대풀이 하셨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반문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미안하다는 그 말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의 부인으로부터 부디 둘이서 놀러와 달라는 내용의 정중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중도 아닌데 뻔뻔스럽게 찾아갈 수 있겠니? 이럴 때 어머니는 매우 현명해 보였습니다. 맞아 엄마 그 사람들도 괜히 한 번 오라고 해본 걸 거야. 저는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너는 딸이니까 찾아가도 괜찮아. 아버지는 너를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러나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혼자 놓아두고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서는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선을 통해 들려오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정명 친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저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라도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어머니를 불행에 빠뜨린 장 본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욱 불행해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잘못을 합리화시켜 보려는 혈연의 정이 싹 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편에서 보면 보슨떼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어느 날 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맨발로 나오는 저를 본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나 발모양이 내 아버지와 똑같구나. 그 사람은 발등이 소복하고 예쁘장한 발을 가지고 있었어. 선생님 그때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닮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못하다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점잖다는 것과 같은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굶주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제가 아버지를 본 것은 초등학교 때 그림 전람회에서와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을 때 단 두 번 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저의 이러한 굶주림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뜨거운 여름날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지루하게 보내고 있던 저는 어머니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를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사포르에 다녀올까 아버지 만나러 그래 다녀오렴 어머니는 기꺼이 절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서 기차에 올랐던 저는 막상 사포루역에 내려서자 말로 하기 어려운 외로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바로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전화번호는 이미 제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역 앞에 있는 사포루 국제호텔 로비에 가서 공중전화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앞 사람이 방금 통화를 끝낸 후라서 수화기에는 뜨뜻한 체온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수화기를 귀에서 멀리 대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신호음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치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듯한 심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다이얼을 돌렸으나 이번에는 신호음이 세 번 울리는 것을 듣고는 수화기를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로비의 의자에 가 앉았습니다. 오는 게 아니었어. 사포리에 온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프론트에서는 해맑은 인상의 젊은 남자가 정중한 태도로 숙박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종업원의 친절한 말씨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을까요? 저는 또다시 공중 전화로 다가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이나 가정부 혹은 비서나 제자들 중에 하나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자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문득 아키라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사뿌루와 아키라를 연결시키는 무엇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왠지 저에게는 방학이 되어도 아키라가 아사이가와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를 싫어한다고 말했고 제게 등을 보이며 달려갔던 아키라였으므로 아사이가와에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뿌루역에 도착한 시각이 1시 40분 이었으므로 도착한지 아직 20분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꽤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보낼 일을 궁리하던 저는 문득 역 근처에 있다는 식물원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자주 그 식물원에 가곤 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곳이었어. 난 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온갖 징귀한 식물들을 구경하곤 했었지. 어머니는 꿈꾸듯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고맙습니다. 커다란 통 유리를 통해 역앞 광장이 시원스레 내다보였는데 그 장 있다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아키라 잖아.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4마디 소리를 냈습니다. 테이블 중에 하나에는 아키라가 틀림없는 아키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자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가나자키 노리코였던 것입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리코는 도쿄 대학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소문을 통해서 알았을 뿐입니다. 노리코의 그 생일 파티 이후 저는 자연 노리코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노리코와 저는 반이 달랐으므로 제가 미술부를 그만두게 되자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리코가 몇 번인가 찾아왔었지만 제 쪽에서 노리코를 피했었습니다. 아키라가 노리코와 저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서로 남의 짐을 저주자고 말하다니 너무 뻔뻔스럽잖아. 저는 아키라를 응시한 채 서 있었습니다. 노리코를 향한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초밭집 앞에서 겪었던 질투심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노리콘은 제가 사랑하던 가나자키를 그의 딸로서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저를 절망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아키라까지 차지하고 있다니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때 였습니다. 아키라가 강한 시선을 느꼈음인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돌려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었다기보다는 반쯤 뛰었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키라가 쫓아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쫓기는 마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그러고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몸을 맡기지 못하고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제가 신고 있던 구두 뒷굽이 계단 끝머리 부분에 걸렸습니다. 시청하는 사이 균형을 잃은 저는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곤두박 질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계단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아키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분명 아키라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아 아키라 얼마나 보고 싶던 얼굴이었는지요. 그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새삼 제 가슴에 스며들어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아키라는 이미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도 몸집도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울퉁불퉁하던 소년기의 앳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청년기에 들어선 젊은이의 균형잡힌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응급차로 가기 위해 아키라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으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삐었던 것입니다. 아키라는 그런저를 얼른 등에 업고 응급차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키라와 저는 3년 만에 기묘한 재해를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병원에서는 맨 먼저 머리에 액세선 촬영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장검사와 혈압 측정을 해보고는 머리가 아프지는 않나요? 구토증세는 없습니까? 하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다른 데는 별 이상이 없지만 삔 곳이 심하니까 2, 3일간 입원해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키라는 노리코와 함께 제 곁에 있어주면서 아사이가와의 어머니에게 몇 번인가 전화를 걸어주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뛰어내려갔던 심정을 아키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는 그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리코는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내려갈 때가 있어 구두의 뒷군만 조심하면 된다고 꺼리낌없는 그 말투에 저는 새삼 노리코의 성격이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키라가 제가 아니라 노리코를 선택한다고 해도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밝고 명랑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이라는 건 역시 좋은 것입니다.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는 졌으나 주인은 여전히 화냈습니다. 아 나는 집에 가야 돼 여기 있고 싶지만 사실 내일 일찍 친구랑 약속이 있어 미안해 오하마 노리코는 저를 여전히 오하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고마워 노리코 아키라도 그만 돌아가 저는 아키라도 당연히 노리코와 함께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키라는 아니야 난 소등시간까지 여기 있겠어 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노리코는 약간 눈을 크게 뜨고서 어머 그래 오늘 아사이가와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어 하고 실망했다는 듯이 아키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사이가와는 아무 때나 가도 괜찮아. 아키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기차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고 친밀감을 담아서 노리코에게 말했습니다. 명랑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노리코가 떠나자 병실에는 아키라와 저만이 남았습니다. 그 병실에는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빈 채로 있었습니다. 발 쑤시니? 음 조금 머리는? 약간 멍하긴 하지만 괜찮아. 구토 증세는? 의사와 간호원의 말투를 흉내내며 아키라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의 증세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해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없어. 아키라와 만나면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널 만나고 싶었어. 한참 만에 아키라가 불쑥 내뱉었습니다. 응? 설마 그런 말을 아키라에게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어. 정말이야. 아키라는 대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가 보내준 성경책을 통해 아키라를 가깝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깝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뿐 이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아키라가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아키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키라가 제 옆에 앉아서 너를 만나고 싶었어 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키라 그때 아키라는 나에게 작별을 구했었잖아. 아키라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는 기요미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나도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한숨과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그건 그래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가 있는 모양이야. 나는 내가 가나자키 집에 그런 식으로 쳐들어간 것이 정말 싫었어. 그날 너한테 실망을 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날 밤을 끝으로 너와 헤어진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아키라의 입에서 또다시 쳐들어간 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그때의 일이 생각나 몸을 움츠렸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곧바로 너를 만나러 갈 수도 편지를 쓸 수도 없었어. 그러면서도 너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나 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런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것만도 다행이었지. 기우미 난 말이야 대학에 합격만 하면 너한테서 축하 편지가 올 것 같아서 단지 그것만 생각하며 공부를 했어. 아키라의 얼굴에 살짝 자조의 그림자가 가로질러 갔습니다. 어머나 정말이야 아키라? 응 내가 합격하면 넌 분명히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화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렇지만 너는 결국 엽서 한 장 보내주지 않았어. 선생님 그러고 보면 사람은 얼마나 타인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는지요. 저는 틀림없이 아키라가 제 곁을 떠난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키라의 대학 합격은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저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었지요.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졸업과 함께 대학 진학을 축하하기 위해 아 그럼 성경을 보낸 사람은 역시 아키라였군 알고 있었니 응 금방 알 수 있었어 나는 말이야 그 뒤에도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성경을 보낸 사람이 나라는 걸 알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어 그때는 사실 나도 편지를 쓰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 몇 번을 썼다가 찍건 했거든 그런데 성경체 표지 안쪽에 쓰여져 있던 글씨는 아키라의 글씨가 아닌 것 같던데 그래 응 내 글씨가 내 글씨가 아니었어 나는 그때 글씨를 쓸 형편이 되지 못했어 맹장염으로 입원해 있었거든 어머 전혀 몰랐어 너무 늦게 입원하는 바람에 혈압이 떨어지고 복망염까지 일으켜 정말로 위험했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답장이 올까 하며 생각했지 그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했지 어머 그 정도로 심했어 그래 하지만 이제 다 나았어 그러면서 아키라는 셔츠를 들어 올려 수술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늘로 깨맨자리가 흉하게 두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글씨는 다쿠야가 쓴 거야 다쿠야라면 노리코의 오빠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키라가 죽음을 생각했을 정도로 심하게 앓고 있을 때 노리코와 그 오빠가 그의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노리코에 대한 질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아키라 나는 전혀 몰랐어 나는 말이야 답장을 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찢어버리다가 결국 보내지 못하고 말았던 거야 아키라가 그렇게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니야 제대로 이름을 쓰지 않고 보냈던 내가 잘못이지 그러고도 내가 내 마음을 알아 편지를 보내줄 거라고 멋대로 생각했으니 난 정말 바보야 그렇지 그러면서 아키라는 창가로 다가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럼 아키라는 날 용서해 주고 있었던 거야 용서라고 용서를 받고 싶은 쪽은 오히려 나야 너의 괴로운 입장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냉정한 말을 내뱉었으니 말이야 미안해 기우미 아키라는 몸을 돌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전에도 아키라와 저는 수없이 손을 잡곤 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교정을 거닐기도 했고 들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느낌을 아름다운 감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년기를 벗어나 있었으므로 우리들 사이에는 옛날에 지극히 단순했던 우정 대신 그보다 약간 진한 어떤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키라와 저는 보통 말하는 연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키스를 원하는 것 같은 혹은 육체관계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배제된 깊고 탄탄한 바탕 위에 세워진 풍요로운 정신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노리코를 생각했습니다 노리코와 아키라는 어쩌면 이미 연인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 이었습니다 저는 아키라의 손안에 지어져 있던 제 손을 빼냈습니다 이젠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무뚝뚝하게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초저녁인데 뭘 그러면서 아키라는 가지고 있던 큼지막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가방은 방학을 아사이가와에서 보내려고 챙겨 가는 짐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가방 속에서 꺼낸 것은 뜻밖에도 성경이었습니다 너를 만나면 함께 읽으려고 했었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을게 그 구절을 알고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서로 타인의 짐을 저어 주십시오 라는 구절 말이지 그래 나에게 있어서는 서로 짐을 저어주는 상대가 바로 너야 그걸 잊지마 아키라는 제 눈길을 피하며 재빨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론 성경책을 받은 이유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는 늘 커다란 의안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키라가 노리코와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난 이런 생각을 했었어 아키라의 무거운 짐을 져줄 상대는 내가 아니라 노리코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렇게 뛰어내려 갔니 바보구나 기오미는 아키라는 큰 소리로 웃으며 물론 노리코는 좋은 아이야 그렇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아 그 아이는 책을 읽지 않아 그래서 생각도 깊지 못해 책을 좋아하는 나하고는 공통의 대화가 없다고 그런 정도는 너도 알고 있지 않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안심시켜 주었는지요 성경책을 펼친 아키라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 6장을 1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이 구절을 듣고 있는 동안 저의 마음은 평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신비스러운 편안함 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쁨보다는 슬픔과 외로움에 더 익숙했으며 자라면서도 어머니의 물란한 생활을 갈등 속에서 지켜보며 살아야 했던 저로서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경이롭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되지 않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아키라 제 입에서는 저절로 이러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어미 기어미 너는 언젠가 나한테 기독교에 대하느냐고 물었었지 그때 난 모른다고 대답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주 조금이지만 알아 난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라는 분은 말이야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나는 그걸 믿어 나 자신도 제 사암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은 용서를 받으면서 어떻게 남을 책망할 수 있겠니 저는 그때 예수라든가 십자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막연한 느낌과 극히 상식적인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머지않아 교회에다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키라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는 3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아사이가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만나지 못한 채였습니다 뼈 다고는 하나 그 상태가 심했으므로 완전히 나을 때까지 20여일은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의 첫 여름방학을 집안에 틀어박혀 발목 마사지를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경위를 말하기 전에 왜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당과대학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는 사실 미술부를 그만두긴 했지만 역시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쿄로 진학하기에는 저의 집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가나자키로부터 받았던 700만 애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어머니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벅찼으니까요 만일 제가 미술대학에 진학을 한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가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림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그릴 수 있다고 어머니는 믿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집의 경제 사정으로는 아사이가와의 단과대학에 다니는 것이 최대 한도였던 것입니다 단과대학에는 보육과라든가 복지과 등도 있었지만 사람과 사귀는 일에 서투른 저는 영양사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드는 일은 그다지 싫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치 경제 문제가 저의 모든 것을 결정지은 것처럼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무엇보다 불안했던 것입니다 만일 저하고 떨어져 살게 된다면 어머니는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옛날의 어머니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전 한 잎을 어린 자식에게 지어주고서 바깥으로 내쫓고 남자를 끌어들이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슬픈 슬픈 일이었지만 만일 제가 어머니를 믿을 수만 있었더라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미술대학에 진학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키라와 만난 이후 절실하게 교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뜻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동기에서 불순한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다만 아키라와 같은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교회에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학교로 가는 중간에는 빨간 지붕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고 갈 때마다 그 교회의 뾰족한 탑에 서 있는 하얀 십자가가 아침 햇살에 빛나는 것을 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 가보고 싶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순수한 마음이 되기 전에는 교회에 가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아키라로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편지가 왔고 전화도 가끔 걸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뭔가 나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직 교회에 못 갔어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키라는 때가 되면 가게 될 거야 성경에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라고 적혀 있어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결국 대학교 2학년이 된 해 4월에야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선생님 바로 선생님이셨던 것입니다 선생님과 사모님은 정말이지 온화하고 미소가 가시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선생님 네 분이 만지면 금방 깨질 것 같은 유리 제품처럼 연약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설교를 듣자 이러한 저의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예리하고 엄격한 일면을 나름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목사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대해왔던 선생님들과 다른 어떤 것이 느껴졌습니다 필사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격렬함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절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제 가슴으로 스며들어오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건강이 허용하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청년회에도 가입하고 젊은 사람들과 종교에 대해 인생에 대해 토론하곤 합니다 어느 때 인간은 토론을 하느라 밤을 꼬박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점차로 모든 인간은 죄가 많다는 것 그 인간의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그 애는 교회 생활을 함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소한 이라고 썼지만 그것은 표면상으로 그랬다는 것뿐이고 가슴에 화살이 꽂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2학기가 되면서 우리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취직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K병원에 면접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아사이가와 시내에 있는 그 병원이 공립병원인지 개인 병원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같은 과 친구 한 사람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세 명의 의사가 커다란 책상에 앉아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함께 간 친구는 웃음소리까지 내면서 즐거운 듯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나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의사 중 가운데 앉아있는 50대 남자가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오른쪽 턱에 있는 끓는 물에 라도 된 듯한 우그러진 흉터가 기억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듯한 목소리 역시 처음 듣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선생님 그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낸 순간 저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서 빨리 그 장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찾아왔던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그가 누구인지 생각나자 그 남자가 문을 여는 모습 걸어서 떠나던 모습 등이 이상할 정도로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오던 남자들은 거의가 비슷한 모습으로 왔다가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갔으므로 그들이 한데 겹쳐져 생생하게 떠오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마노 기오미양이군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력서를 보면서 하는 말이었으나 저는 흠짓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카나자키와는 달리 가끔씩 나타났던 남자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기억 속에 하마노리라는 성씨가 새겨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많은 환자와 접하고 있는 그 의사에게는 하마노라라는 성씨가 지극히 평범한 성이었던 모양입니다 음 가족은 어머니뿐이로군 가족란에 눈을 돌린 의사의 얼굴에는 그러나 아무런 놀라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에게 있어서 하마노 사화에는 한순간 스쳐 지나간 여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가슴에서 일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서 조금 전과는 다른 어떤 충격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가련한 여자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그동안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 탓인지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잊은 게 한 가지 있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부인이 저를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내추렬로 쓰러졌다 완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였습니다 하지만 인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저와 같은 존재는 세간의 흥미거리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돌아가셨니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니 아버지는 뭘 하는 사람이었지 하는 식의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묻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한마디 말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얼마나 어린 저의 가슴을 찔러 왔었는지요 아무튼 저는 그 병원에서 일할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해 말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 의사는 다시 이력서에 눈을 돌리며 얘기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음 듣기는 미술이고 취미는 독서라 아주 좋군요 하지만 너무 말이 없군 학생은 좀 더 명랑해져야겠어 하고는 뭐가 그리 우스운지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웃음의 시범을 보이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잘난체 하지 마세요 만일 제 부모가 저와 같은 지붕 밑에서 함께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나도 당신처럼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 동안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오던 남자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사람으로 잊혀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내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 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또 이 거리에는 어머니와 잠자리를 함께했던 많은 사내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활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는 하마노 사와이라라는 이름 따위는 이미 남아있지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의 그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던 한 시기를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던 교회까지 가끔 빠지게 되었으니까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끝없는 허공처럼 막막하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영양사로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K병원에 갔던 때로부터 반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저와 같은 환경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지 않는 공평한 사람이었던 모양으로 저는 학교의 추천으로 누구의 소개도 없이 이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여름이 한창이던 8월에 저는 우연한 기회에 성경의 10편 제51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 커다란 우연이 되었습니다 나의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내 제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 몸은 제중에 태어났고 못해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저는 이 시를 읍졸이고 있는 사이에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성실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찾기까지에는 실로 1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거리를 걷고 있어도 다방에 앉아 차를 마셔도 누군가가 다가와 여 넌 하마노 사와의 딸이구나 하고 아른채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옛 남자들이 아사이가와 시내 어디에서든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문득문득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선생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못사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라났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을 때 저의 고뇌를 말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선생님께 억지를 부리고 있군요 세상에 누가 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운 여름날 낮잠을 자던 꿈속인 양 어머니와 생판 모르는 남자가 뒤엉켜 있는 것을 보아야 했던 저였습니다 아파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달려간 집에서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내비치던 어머니의 도끼를 견디어야 했던 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게 있어 그것은 정신에 가해지는 고문인 것을요 그렇게까지 해서 키워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저는 몇 번이나 이 말을 어머니에게 내뱉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극히 단순하고 생각이 깊지 못한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고아온 같은 데다 맡겨버릴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생활에 있어 저라는 존재는 귀찮게 짝이 없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인 저를 버린다는 생각은 꿈에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감상적인 기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진흙구덩이 속이든 오물구덩이 속이든 언제나 저를 옆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연히 깨닫고 나서 저는 제가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끝없이 혐오하고 부끄러워 하면서도 그것과 비례해 그만한 불량의 사랑도 존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랑에도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어두운 사랑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에 매우 인색하지만 그것은 이따금 어머니에 대한 애처로움이 되어 가슴을 뻐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영양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자 어머니는 그 무렵 근무하고 있던 양품점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까운 세탁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직장에 다니게 되니 조금이라도 왕복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저보다 늦게 출근하고 저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안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세탁소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제가 먼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마다 저는 손님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얀 도도시 어머니의 하얀 피부와 잘 어울려서 어머니가 가게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밝게 보였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천성인 개방적인 태도로 활달하게 웃거나 잡담을 나누거나 하여 그것이 실로 건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애처롭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약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극히 평범한 한 여성으로서 건강한 웃음소리를 내며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는 성실하게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고 어머니도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게 되어 우리는 오랜만에 조용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자매처럼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여 원장이나 수간호원으로부터 귀여움을 받았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돌아오면 이재를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아키라와의 사이에도 실내에 가득찬 우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몇 번인가 세례 받기를 권유 받았으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 부활절 무렵에는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두 번째 일요일 이었습니다 늦이 막히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잠옷바람으로 현관 앞에 던져져 있는 조간신문을 주어왔습니다 교회 예배 시각까지는 아직 시간이 넉넉했으므로 저는 느긋한 마음으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러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실려 있니 어머니는 난로 위에 얹혀있는 냄비에 된장을 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 그것은 십 년을 하루같이 어머니가 신문에서 기대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일이란 살인이라든지 유괴등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미간을 찌푸려 보인 후에 그 소위 재미있는 사건들이 게재되는 사회면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활자로 가나자키 목재 도산 이라고 쓰여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가나자키 개인의 재산까지 몽땅 빚쟁이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사장인 가나자키는 행방을 감춰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여기서 다시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군요 그 기사를 읽고 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재미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잘됐다 제 값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얼마나 잔인한 감정이었는지요 엄마 엄마 이것 봐 저는 호들갑을 떨며 어머니에게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왜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나와있니 식탁에 찻잔을 내려놓던 어머니는 여전히 재미타령 이었습니다 응 정말 재미있는 거야 신문을 받아들자마자 어머니의 눈이 희둥그레 졌습니다 가나자키 목재 도산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나 표정은 재미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다 읽고 난 어머니의 얼굴은 실로 동정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다니 설마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겠지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눈꼬리 부근을 슬쩍 손으로 눌렀습니다 저는 그때 저와 어머니의 감정에 커다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분은 저의 아버지인 후나토 노부마사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나자키도 사랑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돈으로 계약을 맺은 사이였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를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후나토 노부마사와의 관계가 돈으로 정리되었듯 가나자키와의 관계도 700만엔의 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후나토 노부마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가나자키에게도 결코 냉정한 생각을 품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자키의 행방불명 기사를 읽으며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으며 저는 저의 무진 마음이 비교되어 심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나자키의 도산과 행방불명을 알고도 꿀 좋다고 생각했고 아 이렇게 계산은 맞아 떨어졌어 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맑은 햇살이 집안 깊숙이 비쳐드는 호화로운 저택속에 가나자키일가는 항상 햇빛속에 있었고 저와 어머니는 항상 그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가나자키이지만 가해자였고 우리는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나자키의 그 추악한 행위에 원안과 함께 같은 나이에 노리코에게 주어진 저와는 정반대되는 풍요롭고 행복에 가득찬 환경에 대해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어머니에게 가나자키가 도산하여 기분이 좋지 않느냐 고 물어보았습니다 꼴 좋다고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한솥밥을 먹은 사이 아니니 그 사람이 행방을 감춰야 될 정도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단 말이니 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질린 듯이 말했습니다 얘기가 약간 뒤바뀌지만 가나자키의 도산을 알기 며칠 전에 저는 3분간의 묵상이라는 책에서 불행한 사람의 불행에 신경을 쓰는 것은 실로 드문 어려운 능력이다 라는 신문 루 베이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의 뜻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남의 불행을 보면 당연히 동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가에 길가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구급차를 부르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성금을 내는 것이 당연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처지를 당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차가운 시선을 쏘드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가나자키의 도산과 행방불명에 대해 꼴좋다라고 생각하며 통쾌하게까지 여기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커다란 자기 모순이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자 천길 땅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아찔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생각이 또한 저를 괴롭혔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불행을 모른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단 한 사람의 가족인 어머니의 불행에 조차도 아무런 동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고아가 되어 사람의 따스함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정의 굶주린 어머니는 어린 나이로 후나토 노부마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임신을 하게 되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많은 남자의 가슴에 안기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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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진 단 하나의 혈육인 저는 항상 어머니를 혐오하고 경멸해 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입을 여는 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행동이라든가 말씨 등이 어느 어머니들과는 다르게 생각되었고 그런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취해 있던 저로서는 미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눈여겨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불행 역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조차 그런 식으로 취급받고 있는 어머니는 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던가요 저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처음 저희 집을 방문하기로 하였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목사님이 오시면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마 어서오세요 라든가 신세를 쥐고 있습니다 라든가 하는 해야 돼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오셨고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요미는 좋은 어머니를 가졌으니 행복하겠군 어머님도 좋은 따님을 두셔서 행복하시겠습니다 어머니는 상냥 하면서도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아이고 어깨야 하며 두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정도의 치면치레도 힘에 겨웠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결점을 드러내는 실수를 하지 않은 것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저는 그때 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었을까 하는 것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어머니는 그때 자신의 자식으로부터 입마금을 당하면서 딸에게 있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비참한 기분을 숨기고 차와 과일을 내오는 등 선생님을 정성껏 접대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자 저는 저의 냉혹함이 스스로 책망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그날 하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섯 살 무렵부터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머니의 불행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몬루 베이유의 말 그대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과 저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저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의 가슴 밑바닥에는 제가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어머니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깔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자신에게 조차도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어두운 빛깔에 떳떳지 못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조금이라도 내 빛이려 할 때마다 저의 마음 한쪽에서는 혐오감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감정은 아무렇게나 뒤섞여 뭐가 뭔지 모를 제 삶의 것으로 변질되어 저를 혼란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납니다 어머니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을 거부하는 제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뿐인 어머니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고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제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적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제 머리에 떠오른 것은 스지코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녀만큼 적이었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웠고 제 얼굴만 보면 괴롭혔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말을 거의 상실한 나날을 보냈던 것도 어머니와 함께 스지코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녀의 죽음의 죽음의 슬픔도 느낄 수 없었던 저는 얼마나 냉혹한 마음의 소유자인지요 이런 제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한동안 번민하던 저는 아키라에게 그 답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던 스지코가 죽었을 당시에 저의 입장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나에게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남을 미워하고 어머니까지도 경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2월 중순에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사이가와에 있는 다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차는 벌써 식어 있었습니다 입에 흘러든 식은 차는 혀에 별 자극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옆에 유리창으로 부딪혀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다방안이 말할 수 없이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격은 충분해 아키라의 이 단호한 대답이 저를 얼마나 안심시켰는지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키라 나는 남을 용서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해 어머니까지도 그렇다면 넌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니 부모가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언제든 존경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느냐고 그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럴 거야 물론 성경에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뭔가를 지켜야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나쁜 자입니다 이렇게 제마는 인간입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겸손한 신뢰를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난 그렇게 확신해 하지만 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는 생각해도 해결은 하지 않아 해결을 한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맹세잖아 이 말에 이 말에 아키라는 빙글에 웃었습니다 기요미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않다니 그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지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죄라고 지금 천사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일분도 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좋지 않은 생각이 가슴을 스치고 가거든 그런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신 거야 선생님 저는 이 추운 날에 그리스도의 기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저의 죄의 무게는 약간의 좋은 일을 하는 정도로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대로가 좋은 거야 하고 속삭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선생님 저의 신앙 고백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모든 추함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짊어져 주셔서 제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사오리 고모가 아주 깨끗한 꽃밭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 맘 밑에 작은 새까지 다정하게 언제나 지켜주시네 저는 고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모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참새 두 마리가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저는 꽃과 함께 꿈에서 보았던 참새를 그렸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저의 그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온통 꽃뿐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느닷없이 참새를 그리게 된 것은 꿈속의 고모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고모가 믿고 의지했던 순수한 신앙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는지요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설사 작은 벌레라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공격자로서 혹은 저를 해치는 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꽃과 참새를 하나의 화폭 속에 담으면서 이상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마테오 보금서에 나오는 공중의 새를 보라 가 귀에 울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자 아키라가 말했습니다 이 참새는 그림 속에서 날아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것 봐 이 꽃에서는 물결같은 흔들림이 느껴져 아마도 참새가 방금 날아가느라 일으킨 흔들림이 겠지 그것은 정말 멋진 평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잘 것 없는 그림도 저의 신앙 고백 입니다 꽃을 향해서만 열려있던 저의 자연의 사랑이 참새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랑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열려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참새를 그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참새를 사랑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그토록 많은 참새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요염할 정도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공작이나 우아한 모습에 학 보다도 참새를 더욱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이 눈 머리 꼬리 그리고 조그만 가슴에 작은 부푸름 거기에 두 개의 짧은 다리 이것들의 조화는 얼마나 이상적인지요 참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안 저는 그 말할 수 없는 귀여움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스지코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가나자키를 생각하고 아키라를 생각하고 그들 속에 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차가운 가슴에 사랑을 꽃피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전해주신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부활절의 예배와 각가지 행사가 주님의 손 안에서 풍요로이 행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마노 기오미